요하 요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출기 검사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승무원과의 대화 비행기 내 사건 에서 끝이 났죠 일부러 궁금하게 다 끝내지 않고 다 끝내지 않고 일부러 중간에 끊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다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이어서 가죠 같은 날 오후 1시 도착지 시간 오후 1시에 도착했어요 하네사키 공항 공항에 도착한 이상 뒷일은 경찰에게 맡겨야겠지만 코노미치 씨를 포함해 마음에 걸리는 점이 많다 어떻게든 수사를 계속할 방법은 없을까 저분은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다렸어 미출기 레이지 누구지 어 이쁜 여성이야 아 이분 그분이잖아 그 1편에 나왔던 채찍질하는 누나 채찍 쓰는 누나잖아 메이? 넌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어디에나 있어 더러운 범죄를 꾸민 악당이 있는 곳이란 말이지 그녀의 이름은 카로마메이 내 스승님인 카로마고의 딸이자 나와 같은 검사다 니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건가? 그건 든든하지만 쓸데없는 말은 하지마 미출기 레이지 널 체포하겠어 세상에 찰싹 아 뭐 뭐라고? 안타깝네 넌 다른 방식으로 끝장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카로마의 가르침을 받은 인간이 범죄자로 전락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도록 옷이 다 왜 이런 거지? 검사는 원래 저렇게 입어야 되나? 아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건가? 나도 이렇게 레이스 풍성한 걸로 입었어야 됐나 이렇게? 찰싹 자, 잠깐! 이건 오해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오해라고? 사건의 경과는 기장이 보낸 무선을 통해 들었어 당신은 1층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린 다음 폭행했지 메이 넌 정말로 내가 죽인 거라고 생각하나? 흠 그 말대로 아직 나는 직접 수사하지 않았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체포는 보류해 줄게 알겠다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카르마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그 신념에 따랐을 뿐이야 나도 내 신념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 이만 가볼게 사건 현장을 조사해야 하니까 도망칠 생각은 하지마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다 이토노 코기리 형사 네 왜 이리 늦어 찰싹 히이 이 남자를 잘 감시해 알겠지? 제가 미츠르기 검사님을 말입니까? 대답 찰싹 히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믿으십쇼 미츠르기 레이지 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곧바로 체포하겠어 그럼 이만 저 채찍을 안 뺐나? 오랜만입니다 미츠르기 검사님 잘 지내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 저는 미츠르기 검사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돕겠습니다 메이가 뭘 생각하는지도 신경쓰이는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좋아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질문을 하자고 초동수사 초동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조금 전에 시신을 음반에 검사하러 보냈습니다 지금 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중입니다 그래 역시 메이답군 일처리가 빨라 그게 너무 지나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지? 아 그게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눈썹이 휘달리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더니 카로마 검사님이 이미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그니까 누가 계획한 것처럼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흠 그 말대로 메이가 사건 현장에 갑자기 찾아온 것 이상한 일이다 메이가 일본에 있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무슨 내막이 있는 건가 메이에 대해서 카로마 검사님은 일주일 전쯤부터 검찰총에 드나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건에 단서를 잡고 있다면서 어... 무슨 사건이지? 일곱 비밀이라면서 저에게는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1급 비밀이 아니더라도 메이는 절대로 형사에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게 이번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 아무튼 이게 다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뭐가 더 나올 겁니다 우선 관계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것부터 시작해봐야겠군 이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꼬마 얘기부터 들어볼까? 아니네 창밖에는 이륙을 앞둔 비행기가 보인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보고 싶습니다 형사 설마 이제껏 해외에 가본 적이 없나? 물론입니다 여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비행기를 타보려고 매일 1엔씩 저금하고 있습니다 1엔씩 저금해서 언제 타? 어? 1엔씩 저금해서 언제 타? 탈 수 있어? 나중에 할아버지에서 탈 수 있으려나? 그렇게 해서 해외에 가려면 몇 십 년은 걸리겠군 저 뒷모습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hips 콜록콜록 하는거구나 큰일입니다 잘 사ства줘야 찾았다 타 lang 창작과 의욕에 파도가 몰아친다 그래 오후에도 전사 토드 사맨 대세계의 투사 월드맨 다음 영화는 이걸로 간다 그래 내가 1편에서 본거같아 감독님으로 나오셨던걸로 기억해 그분이구나 저게 무슨 호들갑입니까 그렇지 미추르기 검사님 토노사멘도 드디어 세계에 진출하나 오케이 개인취미 취미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들어버렸네 제발을 안 듣고 계십니다 토노사멘 좋아져 은근히 이렇게 한숨을 쉬시네요 아까 그 승객이잖아 저번에 1등석에 조금전 1등석에서 떨고 있던 남자다 살인작권이 휘발렸으니 꽤 무섭겠죠 주물주물 해냈다 해냈다 나는 무사히 비행기에 탔다고 이제 여행복기도 무섭지 않아 살아남은 증거로 이 구명조끼를 갑으로 사봐야겠어 가져가면 안되는데 멋대로 가져온건가 게다가 사꽝 게다가 사꽝간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아니 기내 물품을 이렇게 함부로 훔쳐와도 되는거야 절도지 절도 무슨 기념품이야 도시락집에서 출장을 나온 모양이다 도시락랜드라 최근에는 지점이 늘어나서 번창하고 있는거 같더군 저도 그 가게에 스테이크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흠 뭘로 하지 공항에서만 파는 국기 도시락을 추천드려요 국기 수만큼 종류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국기 수만큼 종류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이게 이 모양이 그건가봐 국기 모양별로 이렇게 만들었나보다 일본 기본 도시락이긴 해 우메보시 가운데 있고 밥 위에 딱 하나 있는거 기본 도시락이긴 해 우메보시 이쪽으로 못가고 넘어가죠 아 아이고 더 관찰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졌다 같은 하루 1시 37분 G390 기내 2층 객서 아니 이거 의자에다가 이 밑에 보여요? 이 의자에다가 항아리를 아무리 귀중한거라도 이걸 왜 여기 갖고 타는거야? 당신이 비행기의 기자이구나 그렇다 내가 바로 기자이지 자넨 누군가? 카르마 메이 천재검사야 사건 얘기를 해줘야겠어 아 기장님 안돼요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지 마요 마카나 화낼거에요 흥 아 뭐야 왜지? 왜 니가 화내지? 둘이 연인관계야? 뭐야 왜 기장님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화낸다는거야 시라우토상? 무슨 소리야? 나한테 우리 왁 하나밖에 없어 어 둘이 연인사이인가 봐 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뭐야 그다지 존경할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군 기장 얘기도 안들어도 됨까? 계속 조종실에 있었으니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치 운전 비행기 운전해야 되니까 모르겠지 저런 유형의 증인은 메이의 채찍에 맡기면 된다 뭐야 아 때리면서 하는거야? 고문 아니야? 저건? 아니 저건 고문 아닌가요? 아니 저건 억지로 때려서 증언을 내뱉게 하고 그런거 아니야? 물론 때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같은 하루 1시 40분 G390 기내 1층 라운지 이놈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언제까지 잡아줄 셈이냐 내가 범인일 리가 없지 않느냐 미스터 화이트 어 자네구먼 자네도 잡아주지 말라고 말좀 해주게 갑자기 친한 척이야 시 시간은 금이다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1초라도 쓸 수 없단 말일세 싸우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화를 잠시만요 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검사인 미츄룩이다 수사를 위해 들어가겠네 죄송합니다 이 앞의 현장은 카르마 검사님 명령으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나도 관계자다 예 하지만 카르마 검사님이 미츄룩이 검사님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된거지 못가네요 아직 단문조사가 끝나지 않은건가 어 이미 끝났습니다 어 이미 끝났습니다 화물실 조사가 끝나야 화물을 돌려준다지 뭔가 어 도대체 뭘 갖고 왔는데 당신 니놈들 내 미술품에 흡짓 하나라도 냈다간 가만 안둔다 미술품? 징크는 장사를 하려고 수많은 미술품을 화물실에 쌓아뒀습니다 크흠 커다란 것부터 조그마한 것까지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습니다 말투가 민족의상부터 석상까지 다양한 미술품을 취급하지 민족의상이라 음? 잘보니 화이트씨의 모자는 비슷하군 보여줘야겠어 그 천 어? 그때 피묻은 천이랑 비슷하네 그러네? 어 옷감이었던거야? 그 천이 아 천 맞아 옷감이구나 아 저 모자 만드는 천인가 보다 어 피묻은 천을 그때 여행가방 안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 똑같이 생겼죠? 제시 미스터 화이트 이걸 봐주겠나? 음? 오 이건 보르지니아 옷감 아닌가 역시 그랬군 당신이 쓴 모자와 같은 옷감인가 바로 그렇다네 해외에서도 주문이 올 만큼 유명한 직물이지 오 아 이게 유명한 옷감인가 봐 보르지니아 옷감 그럼 당신이 말하는 화물이 이건가? 아니 이번엔 내가 운반하는 물건은 훨씬 더 크다네 거기 용사! 내 화물은 대체 언제쯤 움직일 수 있는 겐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경찰이란 놈들은 융통성이었구만 그 승무원도 계속 승무원실에서 나오질 못하는가 보던데 나오지 못하는가 보던데 흐흫 혀가 꼬이는군 승무원? 코노미치씨 말인가 코노미치씨에 대해 미스터 화이트 그 승무원은 어디 갔나 승무원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양일세 아까부터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네 내 조사는 금방 끝났는데 말이야 왜 코노미치씨의 조사만 길어지는거지? 오 오 왔다 미츠르기 레이지 비행기 안을 마음대로 수사했던 모양이지? 그래 승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그 승무원 코노미치씨와 이야기하고 싶다 승무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주지 않겠나? 그 전에 우선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부터 벗어봐 저 화물아저씨도 수상하고 승무원도 수상하고 점점 의심간 사람 많아지네 알겠다 승무원들은 교묘하게 구슬렸어도 내 눈을 속일 순 없을걸? 어우 대결인가 보자 메이의 추리 들어봅시다 논증은 간단하게 마치겠어 범행 현장은 시신이 발견된 이 라운지야 피해자가 탑승객 확인때 목격된 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라운지에는 계속 미추르기 레이지 네가 있었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너라는 건 틀림없지 다 똑같은 말만 하네 흠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 뭐가 어습지? 너치고는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군 이래봬도 널 배려해준 건데 모르겠어? 쓸데없는 배려다 내 결백은 금세 증명될 테니까 둘 다 의상 좀 바꿔봐 도대체 이게 일본 게임인지 중세시대 게임인지 모르겠군 어떻게든 이 추리를 뒤집어 엎겠다 둘 다 의상이 왜 저런지 모르겠군 자 보자 간단하게 맞히겠다 하나씩 다 파볼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씩 다 들어보면 뭐가 나오겠지 잠깐! 너는 내가 범인이라고 너무 간단히 단정짓는 거 아닌가? 흠 눈 좀 간단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맞춰야 해 원래는 3분이네 끝내야지 컵라면이야? 아니 무슨 라면 끓이듯이 말씀하시면 시덥자는 증언에는 3초도 주지 않겠어 여전하군 메이 불같은 성격 하지만 나도 쉽게 체포당할 수는 없다 자 보자 시신이 발견된 이 라운지야 잠깐! 잠깐! 메이 너는 현장의 정보를 전부 알고 있나? 널 체포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다 갖춰져 있어 즉 현장 라운지 외에 정보는 모른단 뜻이군 그런 건 필요 없단 뜻이야 잘살 으아이 왜 저한테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수염 손이 미끄러져서 그랬어 옆에 있는 형사 때리기 그렇군 메이는 아직 모르는 정보가 있는 모양이야 아 전부 다 알고 있지 않다 그러죠 어 목격되는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그럼 시간대는 알고 있겠지 아 근데 상점에서 알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얘는 시간대를 모를 수도 있겠다 상점 관련 정보는 모르는 것 같은데 잠깐! 잠깐! 피해자가 목격됐다는게 무슨 뜻이지? 시침이 떼지마 너도 알잖아 승무원에게서 들었어 오전 5시에 탑승객 확인을 했다는걸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난 뒤 오오 일단 확실한 건 상점 얘기는 모르네 잠깐! 그 말대로 나는 계속 라운지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범인 취급하는 건 조금 억지 아닌가 있어 흠 그건 더 수사해보면 명확해지겠지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네가 범인이야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너라는 건 틀림없지 잠깐! 이거 말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나 말고 또 누가 있다는거? 그렇군 행인상황만 보면 다른 후보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미추르기 검사님은 그러지도 않으실거라 믿습니다 카로마 검사님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남매처럼 으악! 아이고 그 입 다물었으염! 설령 가족이라도 범인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 그런가봐 뭐 다른거 못봤나본데 메이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겠다면 증거를 대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 완곡한 표현이군 아무래도 메이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야 그곳에서 우리가 손에 넣은 새로운 증거를 추리의 어차을 하나씩 찔러야겠어 시리 너말고 왜 추리에 자꾸 반응하는거지 시리? 시리를 꺼버리든가 해야지 시리가 또 얘기하네 자 보자 그러면은 어 라운지에 계속 내가 있었다 여기서 제시를 해볼까? 여기서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나 말고 누군가가 있었다는 흔적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너무 서사가 기니까 한 번에 설명하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 있어! 니 추리가 완벽하다고 할 순 없겠군 뭐라고? 이 증거를 보면 이유를 알게 될 거다 잘 알았어 네가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사실을 됐어! 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여기가 아닌가봐 유력한 용의자 여긴가? 기내 상점에서 꺼내온 것이다 아크빈님은 아직 자리에 계셨다 아 이거! 아 이걸 보여줘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이게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자리에 있다는 5시 이후에 내가 여기 있고 아 아니지 그럼 그 이후의 시간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 아니 상점 보여줄까? 상점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기가 포도주스인가? 아 오케이 이걸 여기 한번 포도주스 보여줘 볼게요 이제 여긴가? 어 아닌데?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상점이 맞는 것 같아 왜? 네가 있었어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탑승객 확인돼 목격된 후 이게 아크비가 목격된 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말할 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승무원도 같이 있었는데? 잠깐만 화물 반입 급유가 이루어졌다 음.. 상점 물품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 현장을 봤으면은 상점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이걸 보여줄까? 아 여깄다 니 추리에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은 이 증거품이다 어떻게 보여준다는 건지 내게 보여줘봐 어? 어? 이 부분 아닙니까? 왠지 모순됐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괜히 다 헷갈리잖아 이토놓고 길이 형사 괜한 짓 하지 말게 너무 아쉽다 저 미출기 검사님을 도와드린 건데 부하에게 도움이 남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찰싹! 어? 아니네? 여기도 아니야? 어렵다? 여긴가? 유력한 용의자 여긴가? 여기일 수도 있어 단정짓는 용의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메이 방금 그 추리와 이 증거품은 모순되지 않나? 내게 묻는 걸 보면 자기 발언에 자신이 없나보네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볼 가치도 없어 아이 뭐 아니야? 아씨 뭔데? 어구아 불통이 튀었습니다 어? 어 큰일났다 잠깐만 왕국한편 그곳에서 우리가 손에 넣은 새로운 증거 상점에서 나온 걸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그런가봐 옷감인가 보다 이건가? 이 증거품이다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큰일났다 어디지? 어 나 너무 어려워 지금 어떻게 해야될까? 다 추궁했는데 아 가장 유력한 용의자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건가 보다 잠깐만 뒤에 얘기가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너라는걸 여기서 상자를 제.. 아니 여기서 천을 제시를 해보자 아 말이 똑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포도주스? 여기에 포도주스? 근데 그 장소에서 아! 아! 가방이다 아이 가방이네 이거 아이 큰일났네 얼마 안남았는데 가방인거 같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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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맞다 가방이다 가방이 맞다 어 아닌데 똑같은데 아닌데? 이것도 아니야? 어 뭐지? 여기서 맞는거 같은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 그러면 상점안에서 나온건데 에어포켓 이후 상점에서 꺼내온거다 지금 기회가 한 세 번밖에 없거든요 잠깐만 이거 이거 죽으면 혹시 다시 시작하는거지? 야 이걸 죽는 경우도 다 모네 내가 일단 밑절 본전이다 있는거 없는거 다 해봅시다 여기서 범행현장에서 가방일수도 근데 봐봐요 여기 넘어가잖아요 가장 유력한 용이자라 완곡한 표현이군 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힌트 같은데 모른다 모른다도 힌트 그곳에서 우리가 손에 넣은 새로운 증거 그렇다는건 라운지에 있는 증거 말고 라는거 같은데 아 범행현장의 가방을 보여주면 되나? 아 범행현장의 가방을 보여주면 되나? 아이고 어 가능성이 있네요 듣고나니까 있어! 이거다 아 나오네 아무래도 너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모양이군 아 여기네 무슨 뜻이지?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발견했지 지신이 옮겼다는 증거를 두둥 어어어 뭐라고? 범행은 이 여행가방을 사용해 지신을 옮겼다 진짜 범행현장은 라운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있어! 있어! 그렇게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지 않겠어? 그게 무슨 뜻이지? 여행가방에서는 이 천이 발견됐을 뿐이야 시신으로 옮겼다는 증거는 없어 범인은 단순히 천을 숨기려고 한 걸지도 모르지 역시 만만치 않고 그렇게 쉽게 납득하진 않는 모양이야 카루만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너도 알고 있을텐데 적어도 범인이 여행가방을 끌고 이동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증거가 어딨다는 거야 어 뭔가를 끈 자국이랑 잠깐만 바퀴는 없으니까 이게 명백하죠 자국은 이것뿐이야 받아라 엘리베이터 앞에 쏟아져있던 포도주스? 그래 주목할 곳은 여기다 범인이 여행가방을 끌고 이동한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는 뭐지? 요거죠 요거 이거 발자국 말고 밑에 끈듯한 이 모습 흔적 이 자국은 여행가방에 달린 바퀴 자국처럼 보이지 않나? 아니? 여행가방 바퀴 부분에는 포도주스가 묻어 있었다 그 여행가방이 이곳을 지나간 건 틀림없어 그렇군 아무래도 범인이 여행가방을 옮긴 건 사실인 모양이야 이제 알겠나? 하지만! 그 범인이 네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없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지만을 먼저 해쳤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쉽게 넘어갈 리가 없지 두 번째 추리 난 에어포켓에 들어가기 전에 흉기인 저금통을 준비했어 어?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고? 첫 번째부터 모순이죠 그리고 라운지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타살한 거야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탄 그 순간 에어포켓 때문에 여행가방에서 시신이 튀어나온 거지 공지에 몰린 너는 재빨리 여행가방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최초 발견자인 척을 하기로 했어 네 추리도 그럭저럭 괜찮군 짧은 시간에 추리한 것 치고는 뭐라고? 흥! 금방 알게 될 거다 네 추리에 있는 허점을 아무리 메이라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군 지금은 단숨에 몰아붙여야겠어 딱 봐도 처음부터 말이 잘못됐죠 에어포켓에 들어가기 전에 흉기인 저금통을 준비했대 자 봐 여기서 보면 에어포켓 이후에서 꺼내온 거라는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중하게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출국 먼저 잠깐! 잠깐! 대체 어떻게 저금통을 꺼냈다는 거지? 진열장 문은 잠겨 있었는데도 그거야 간단하지 문이 잠겨 있다면 유리를 깨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잘싸! 아야! 유리처럼 섬세한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내상점 진열장과 흉기인 고유군이라 이렇게 흉기를 손에 넣은 후 말이 안 되죠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돼요 저 친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에어포켓 이후에 꺼내왔기 때문에 바로 제시할게요 있어! 증거품을 토대로 추리를 완성하는 네 법정 전술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군 증거품과 로직은 법정에서 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 증거품에 가짜가 섞여 있다면 어떨까? 가짜? 고유군저금통 그 흉기는 가짜다 뭐..뭐라고? 그쵸 흉기는 다른 거라 그랬어 분명히 전.. 시간에 그 저금통이 기내상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시점은 에어포켓 이후다 하지만 이 저금통에는 혈흔도 묻어 있어 범인의 사후공작이라고 봐야겠지 에어포켓 뒤에 범인이 한 일은 세 가지다 오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범인은 우선 여행가방을 기내상점에 뒀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있던 저금통을 가져왔지 아니 저금통이 얼마나 세길래 저거 쇠저금통이야? 뭐 생긴건 트로피처럼 생겨가지고 뭘로 만든거야? 금인가? 색깔도 노리끼리 한게 금인가? 금저금통인가? 흉기로 위장하고자 저금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내려놓았다 그 후에 피해자의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 전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행동이겠지 거기 현관 네? 이 저금통을 제외하고 흉기로 추정되는건 뭐지? 이 라운지와 기내상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에어포켓을 대비해 고정되어있고 그 밖의 흉기로 쓰일만한 것에선 혈액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츠르기 레이지 아무래도 목숨을 건진 것 같네 하지만 흉기로 어딘가에 숨긴걸지도 모른다 저 채찍 좀 빼사라 흉기잖아 아니 총보다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저런거 들고 다녀도 되는거야? 더 안전한 곳에 흉기를 숨길 여유가 있었으면 그 피투성이 천도 같이 숨겼겠지 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천만 따로 그렇게 둔 이유가 있으려나? 그렇다 그 천이 여행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으니 범인은 그보다 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거라고 봐야겠지 어 그러네 진짜 흉기는 아직도 범인이 가지고 있거나 진짜 사건 현장이 있을거다 있어 다른 가능성이 하나 더 있어 뭐라고? 역시 그 저금통이 흉기였던거지 응? 하지만 잠깐! 범인은 에어포켓전에 저금통을 꺼내왔어 보란듯이 진열장 열쇠를 써서 말이야 그러다가 유리를 실수로 깬거고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게 되나?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인물은 진열장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메이 네 말은 즉 그리고 그 인물은 이미 어떤 죄를 저질렀어 기장에게는 비밀로 하고 아 그 여자가 범인이 맞나보다 그 프로 승무원씨가 맞나보네 그치? 미치루기 레이지 내게 사건 수사를 시키는 죄를 말이야 어? 뭐? 그러고 보니 너도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했지 그래 허가할게 단 신문에는 나도 참가하겠어 참여하겠어 문제없겠지? 나는 신문하러 가는게 아니다 하지만 같이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 사람은 지금 승무원실에 있어 가자 가자 여자 심상치 않아요 같은 날 오후 2시 23분 G390 기내 1층 승무원실 당신이구나 기장허가도 없이 기내를 수사한 승무원이 아무리 봐도 신기한 네모머리 그 머리도 어떻게 한거야? 당장 비밀을 알려줘 나도 궁금하다고 너무 궁금한데 저 머리 당신의 행동은 매뉴얼에 완전히 위배돼 대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한거지? 저.. 저는 고노미칠씨 아.. 미치루기님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겠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대화를 좀 해볼게요 기장의 허가 설마 기장을 좋아하고 이런건가? 기장이랑 그 여자랑 삼각관계? 치정인가? 치정에 엮여있는 삼각관계인가? 왜 기장이 허가했다는 거짓말을 했지? 음.. 저는 절대 기장님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테니까요 헥? 이게 또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인가? 기장님은 늘 시라 오토시 말만 듣거든요 아.. 편애하는구나 아유 저런 기장이 편애하는구나 약간 이런 기장하고는 조금 전에 얘기했어 상당히 그 승무원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게다가 저는 착각에 빠져 미치루기님을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래서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 점은 감사를 표하고 싶군 그래서 수사를 허가해줬구나 본인이 기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자네 덕분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으니 어.. 정말이신가요? 미치루기님은 이제 누명을 벗으셨군요 당신이 만들었는데 당신이 범인으로 만들고 누명 벗긴 거를 기뻐하고 있어 벗은 거를 다행입니다 코노미치 씨라고 했지? 질문을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당신은 에어포켓전에 기내상점에 갔어 맞지? 네 뭘 하러 간 거야? 그.. 그게.. 음? 뭐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어? 뭘까요? 왜 간 거지? 왜 말을 못해? 기내상점을 둘러보러 간 겁니다 어.. 근데.. 약간 분위기 깨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저 여성분이 하고 있는 이 네모난 보석 있잖아요 붙어있는 보석 그.. 그.. 불량식품 중에 풍선껌 저런 거 있거든? 저거.. 껌 있거든 저런 거 어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그게 먹고 싶네 저거 보니까 업무였단 뜻이야? 네.. 그곳은 제 담당이니까요 업무에 용건은 없습니다 그 후에 승무원실에도 들렀지 어.. 승무원실에는 잠깐 화장을 고치러 갔을 뿐이니 드릴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내상점에 업무에 용건은 없다라 과연 정말일까? 그 물건 이야기를 해봐야겠군 상점에서 봤던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부터 얘기해볼까? 아니 이거는 봤으니까 이거 보여주자 미츄르기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 승무원으로서 실격이네요 오랫동안 조사를 받은 모양이군 상당히 지쳐 보인다 아 그러면 이거? 이거 한번 물어볼까? 코노미치씨 이걸 봐주게 아! 아 그 여행가방은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해코지 하려고 만든 초감각적인 나의 나의 예술혼을 담은 제 여행가방을 이 여행가방은 자네가 디자인했다지 자네가 기내상점에 간 이유가 뭔지 나는 알 것 같군 검사님 눈은 못 속이겠네요 말해주겠나? 네! 저는 제가 디자인한 여행가방의 매상이 너무나도 신경 쓰였어요 ㅋㅋㅋㅋ 안 팔려서 너무 비싸게도 안 팔리고 디자인은 촌스럽고 저거 누가 사요 크기만 엄청 크고 아! 접객의 프로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되지만 몰래 상황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 가방이 마지막 하나였으니까요 어? 하나? 이 사람이 봤을 땐 하나였나 보다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어?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응? 마지막 하나? 하나? 그러게 그럼 이 사람은 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네 잠깐만 우리가 갔을 때는 두 개였단 말이지 설마 내가 진짜 예상했던 그 아 그런가봐요 그 승무원이야? 에이 설마 마지막 여행까봐 코노미채씨 그 여행 가방이 마지막 하나라고 했나? 네 인기 폭발이라 날개도 친 듯 팔린답니다 어? 아니네 잘 팔리는 거였네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잘 팔리는 가방이었어 그래서 범행해서 쓸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너무 흔한 디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들은 얘기와 다른 것 같군 어? 그 여자는 분명히 몰라 안 팔린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던가 근데 표정이 좀 그렇다 기내 상점에 있는 게 마지막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여행 가방을 봤네 그러셨군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난 사지 않았네 너무 비싸 디자인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군 게다가 아니 아직 사겠다고 말하진 않았다만 말씀해 주세요 어? 그.. 그건 거절하겠네 네 그.. 그럴 수가 왜죠? 분명 미출기님께 어울릴 텐데요 너무 촌스러워 내 옷보다 더 촌스러운 거 같아 접객의 프로로서 보장하겠습니다 음.. 아니 그건 뭐랄까 너무 기괴해 하.. 세상에 내 예술성을 비판하다니 음음.. 말이 너무 심했나? 아.. 하지만 문제는 디자인이 아니라 개수일세 에? 개수라고요? 기내 상점에 있는 여행 가방은 두 개였지 두 개요? 어? 그건 이상합니다 남은 건 분명 하나였을 텐데 아무래도 이 승무원의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네 아.. 구라가 있는 건가? 제가 기내 상점에 갔을 때 여행 가방은 분명히 하나만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어.. 뭐지? 어? 근데 아래쪽에 가방 하나 더 있어 지금 발견 여러분 오른쪽 아래.. 아니 여기 이쪽 아래에 가방 하나 더 있어요 여행 가방 이쪽에 하나 더 있죠? 코노미치씨 그런데 여기 있는 여행 가방은 뭔가? 어? 어.. 그.. 그.. 그건 여행 가방은 하나만 남았다고 하지 않았나? 아이.. 그.. 그 여행 가방은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는 물건입니다 예전부터 쓰고 있는 물건이라 고노미치씨 역시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군 그래 잘 팔릴 리가 없어 저 디자인이 인기가 많을 리가 없다고 역시 그래 택도 그대로잖아 택도 안 떼고 쓰는 거야? 네.. 네? 자네가 이 여행 가방을 예전부터 쓸 리가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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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없는데 이거 예전부터 쓰지 않았다는.. 어.. 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넘어갔어 일단 택이 문제겠죠 아.. 옛날부터 썼으면 택이 붙어있을 리가 없잖아 날아! 자네는 가격표도 떼지 않고 여행 가방을 쓰나? 앗.. 앗.. 세상에.. 이걸 들켜버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어.. 어.. 자기 센스를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건 가엾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다 코노미치씨 나는 이제 알 것 같군 자네가 숨기려는 게 뭔지 이 여행 가방 원래 있던 곳은 어? 이 여행 가방 기내상점에 있는 거잖아 원래 있던 곳 기내상점에서 파는 거니까 기내상점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기내상점 너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가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여행 가방은 조금 전까지 기내상점에서 팔던 물건이겠지 그리고 이 여행 가방을 산 건 아크비씨겠지 딱 봐도 아크비씨 아닌가? 아크비씨 거 아니야 이거? 주.. 본인 이 사람이 산 건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받아라! 이 여행 가방을 산 건 이 인물이다! 아 아니야 아아.. 아니야 아.. 딱 잘라 말아야지 그래 내가 틀렸다고.. 아 틀렸어 아.. 아니었어? 아 큰일 났네 승무원이구나 승무원 아니면 저 사람인데 잠깐만 당신이야! 코노미치 이치루씨 자네겠지 자네가 디자인한 이 여행 가방은 안타깝게도 그다지 잘 팔리지 않는 모양이군 내가 봐도 사고 싶지 않게 생겼어 아.. 자네는 직접 디자인한 여행 가방이 팔리지 않아 가슴 아파했지 도대체 누가 디자인을 허가해줬는지 그 회사를 좀 알고 싶군 도대체 어느 디자인 회사가 저걸 허가하고 넘겨준 건지 마케팅하는 사람 좀 만나고 싶구만 그래서 직접 사서 재고를 줄이려고 했어 내 말이 틀렸나? 나 같아도 저거 안 넘겨줘 디자인을 어떻게 저런 걸 넘겨주니 그럼 그때 기내 상점과 승무원실에 간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 디자인이 뽑혔을 땐 정말 기뻤어요 누가 뽑은 거야 전 일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이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어서 하지만 여행 가방은 팔리지 않았지 제 디자인이 잘못됐었나봐요 내가 봐도 그래 반매 장소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게 하나도 팔리지 않고 기내 상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행 가방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때마다 하나씩 구매했죠 그러면 집에 몇 개나 있는 거야? 하하 미쳤다 집에 몇 개나 있는 거야 비싼데 12만엔이나 하는걸 비행 때마다 매번 샀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 사러 갔구나 네 그게 영수증입니다 5시 40분 자 시간을 보세요 아침 5시 40분이에요 5시 40분 범행에 사용하기 괜찮은 시간이긴 해요 5시 40분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오전 5시 40분에 구매했다고 기록되어 있군 일단 5시 40분 좀 걸리네요 사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행이 끝나면 처분 될 예정입니다 고노미티씨 그 재고는 어딨지? 나머지 재고는 화물실에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럼 범인이 사용한 여행 가방은 여행 가방은 화물실에서 온 거겠지 헉 어 저기 미출기님 범인이 여행 가방을 사용했다고요? 그래 범인은 자네가 디자인한 여행 가방으로 시신을 옮겼네 하! 세상에 너무해 그 여행 가방은 손님의 동반자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라는 소박한 소원을 담은 물건인데 고노미티씨 엘리베이터 말고 화물실에 갈 방법이 있나? 저 문이 화물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지? 저 문은 따로 잠그지 않습니다 승무원실에 들어오려면 직원이 가진 카드키가 필요하지만요 그렇다면 범인은 승무원실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인물 헉! 어? 그 여자가 확실해지는데 이 정도면? 그럼 다른 승무원이잖아 즉 승객이 아니라 직원이겠군 그.. 그럴 수가 잠깐! 왜 그러지 메이? 꼴사남네! 들어주지도 못할 거짓말 투성이야 왜 갑자기 시비야? 무슨 말인가? 여행가방은 화물실에서 왔지 그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그래 그러니 범인은 가드키를 쓸 수 있는 직원 미츠르기 레이지! 범인은 화물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렇지? 그래 그렇다고 봐야겠지 또 다른 승무원 시라우토라고 했나? 그 사람에게서 이미 들어왔어 어? 시라우토씨에게서? 엘리베이터가 화물실까지 내려가려면 또 다른 카드키가 필요해 오! 또 다른 카드키? 오! 들어가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되나봐요 맞아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기장? 어? 아니야? 아! 예? 코노미치 이치루! 당신 뿐이야! 헉! 그럴리가! 뭐..뭐라고? 사실인가 코노미치씨 아..아 네! 카드키는 제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구라쳤어? 두 개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카드를 보여주겠나? 아..아 네! 아..아 세상에.. 아..아 세상에.. 아니..아 세상..아.. 아 세상에! 무슨 일인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키가 없어요 아니.. 흠..제법인걸 카드키를 숨겨서 누가 훔친 것처럼 꾸미다니 똑똑하네 아..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조사받으면서 해 데려가 네! 알겠습니다 뭐지? 누가 훔쳐간 건가? 미..미츄르기님 음.. 일단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군 조사를 받도록 왜 그러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네 메이 네가 수사지휘권을 가진 건 맞지 맞지? 하지만.. 잠깐! 쓸데없는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줄래? 뭐? 또..또 싸운다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증거가 없는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설령 여기가 법정이 아니라고 해도 나..나는 이제부터 화물실을 조사하겠어 미츄르기 레이지 넌 어쩔 거야? 같이 가겠다 오 화물실 계속 뭐야 뭐야 아니 도대체 도대체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일단 3번에 조장하고 아니 이게 무엇인가? 다른 승무원도 유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카드가 코노미치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또 모르겠네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는 위치면 또 다른 승무원 검사도 하긴 해야 돼 이어서 가봅시다 같은 날 오후 2시 52분 기내 지하 1층 화무실 화물실? 여기가 화물실이군요 헛둘 헛둘 정말 넓습니다 오..와 진짜 많은데? 중간에 하나 비어있어 이 비행기는 대형 화물실과 최고급 1등석을 모두 갖춘 특별한 기체라고 하더군 여기가 진짜 범인 현장이 맞을까? 어? 어? 방금 누구 목소리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걸 조사하려고 온 거야 나 방금 누구 이름인지도 모르고 읽었어 좋았어! 수사 시작입니다 방금 여자가 읽은 것 같았는데 중간에 혼동이 좀 많이 오니까 이해해주세요 조사 시작 자, 조사를 시작해봅시다 다양한 화물이 실려있군 화기원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독국물주의고 이쪽에는 악령 퇴치라고 적혀있다 어잉? 악령 퇴치가 왜 있어? 이 비행기는 대체 뭘 옮기는 거지? 악령 퇴치가 왜 있는 거야? 새로 알게 된 건 없나? 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군 아무것도 모른대요 시키는대로 할 뿐 자, 일단 이건 무슨 화물 내려놔 일부러 고기 줄 건데 아니 일부러 고기 줄 거라고 저런 이건 무슨 화물입니까? 이건 피해자가 맡긴 화물입니다 어? 피해자 화물이라고? 아크비의 여행 가방인가? 잠깐 살펴봐야겠군 이상한 부분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자료는 뭐지? 카르마 검사님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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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비씨가 왜 메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메이랑 아는 사이야? 아 그.. 아 잠깐만 메이도 아까 그 카르마 검사도 아까 그 카르마 검사도 아까 공항에 마치 누군가랑 짜여진 듯하게 해서 그걸 했다 했잖아 뭘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 풀린 건가? 뭐지? 아님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뭘까? 어? 왜 아크비가 이런 걸 갖고 있지? 궁금하군 어? 이런데 여행 가방이 있네요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내 상점에서 팔다 남은 재고가 이걸 말하는 거였군 이 비행이 끝나면 처분될 예정이라고 했지 이 그림 참 멋집니다 예술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자네 보는 눈이 없고 예술적인 감각이 1도 없어 보노보노 스타일 좋아할 거 같구만 자네 나중에 PPT 만들 때 나한테 검사 맞게 보노보노 스타일로 만들 게 뻔하구만 사지그러나 될듯이 기포할 거다 어? 그래도 됩니까? 어디 보자 가격이 12만에? 포기하겠습니다 전 해외여행을 가야하니까요 이론이 안 팔리지 너무 비싸 아무리 봐도 하나가 사라진 거 같군 응? 바닥에 뭔가가 흩어져 있다 어? 유리 조각이다 유리 파편인가? 어? 그 상점에 있는 유리 파편인가? 그게 왜 여기 와 있지? 침대 시트? 뭐 이렇게 화물이 많으면 화물실 관리도 힘들겠어 옛날에 제가 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기억남더 자세히 물어봐 달라는 듯이 이쪽을 보고 있다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든 물어볼 생각은 없다 냉정한 상사네 뭐지? 이런 커다란 화물까지 싣고 있군 미추르기 검사님의 2배는 되는 높이입다 면적은 2톤옥국 1,204에 20배 정도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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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게 말입니다 안경 유리 조각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필사.. 필사적으로 계산하고 있나보군 별생각 없이 한 말인데 어? 어? 그럴 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 그.. 안경 깨졌으니까 안경 조각일 수도 있어 너는 2톤옥국 1이 형사보다 먼저 현장에 왔다 그리고 바로 사건 수사를 시작했지 처음부터 공항에 용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어? 어.. 음.. 맞아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건 국가를 넘나드는 거대한 범죄야 어? 그 3조고 까마귀 말하는 건가? 카라스 홀로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지 그래서 인터폴과 연계해 수사할 예정이었어 어? 그러면 아크비가 혹시 범.. 그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 아니면은.. 인터폴 관계자일 수도 있어 반대로 그러면은.. 이 아크비를 죽인 사람이 저.. 검은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네 연계가 되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음.. 하.. 인터폴이라 피밀 임무라 자세히 얘기줄 순 없어 어.. 그래? 오케이 엘리베이터 사실 전 버스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뭐.. 애기야? 밑줄기 검사님도 꾹 눌러보십쇼 엘리베이터는 현재 1층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정지된 상태다 어..어.. 그랬군요 그럼 눌러봤자 소용없겠습니다 뭐.. 애초에 카드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더군 문에도 엘리베이터에도 카드키가 필요하다면 승객이 이곳에 올 수는 없다 그래.. 내부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야 알게된 거 있을까? 혹시? 화물실은 참 넓네요 저렇게 큰 화물도 있습니다 니토노 코기리 형사 수사 중인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났나 아..아휴.. 오랜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역시 수사는 이래야 의욕이 생깁니다 혼나야 좋아하네 혼내야 되네 자, 얼른 수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떤 화물부터 조사하실 겁니까? 이 형사는 혼나야 성장하는 타입인가 코노미치씨의 거짓말 저 승무원 코노미치 이치루가 범인일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겠어 하지만 코노미치씨를 의심할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행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수상합니다 하지만 카드키를 도난당했다는 코노미치씨의 증언이 거짓말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말이지 어.. 그렇게 보였다면 도난당한 건 진짜일 수도 다 본 것 같은데 이거 퍼즐 조각을 좀 맞춰봐야겠군요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으니까 갖고 있는 걸로 조합이 되나? 아.. 아.. 깨진 안경과 유리 파편 한번 봅시다 조합! 푸숑! 맞네요 이건 아마 안경 파편이겠지 어.. 그러고 보니 피해자의 안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 파편 모양을 조사해 보면 확실해질 거다 역시 피해자는 이곳에 왔던 모양이군 어.. 그렇다면 범인 현장은 여기였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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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로스.. 답답하군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 이제 흉기만 찾으면 되겠어 어.. 그리고 네이 프로필과 인터폴 연결을 해볼게요 되려나? 어우.. 근데 피가 없어서 함부로 막 하긴 좀 그러네 해볼까? 푸숑! 오.. 연결되네 왜 아크비가 메이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어.. 아마 카르마 검사님 팬인게 아닐까요? 아이씨.. 이 사람 형사는 어떻게 된거야? 네지컬이 좀 부족한 느낌이야 메이가 공항에 온 이유는 인터폴과 연기하기 위해서였지 어.. 어.. 카르마 검사님이 공항에 온단 말을 듣고 아크비도 따라온 겁니다 아크비는 인터폴 수사관이었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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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었네 맞네 그러네 그 가능성도 있어 메이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군 너 나와 대화 좀 해야겠어 아크비의 정체에 대해 말해주겠어 아크비의 정체에 대해 말해주겠어 네가 공항에 온 이유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피해자의 화물에는 네 프로필이 있었다 아마도 공항에서 합류할 때 널 알아보기 위한 용도였겠지 아크비 익스는 국제 수사관이었다 내 말이 맞지 않나? 역시 대단하네 레이지 하지만 아무래도 놈들이 선수를 친 모양이야 나는 국제 수사관을 마중하러 공항에 와 있었나보군 국제 수사관인 아크비는 대규모 밀수루트를 적발하려고 했어 아... 밀수범죄조직 여기 또 다른 건가? 신분을 숨긴 채 이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 아크비에게 밀수루트 조사를 맡긴 건 나야 공항에 도착하면 아크비가 내게 휴대전화로 연락하기로 했었어 어? 근데 휴대전화가 지금 실종됐잖아 물품이 없어졌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줄은 어? 그러면 그 조직의 한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네요 화낸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화낸 아저씨 의심 가기도 하죠 아무래도 아크비가 화물실에 온 건 틀림없는 모양이군 이런 데는 뭘 하러 왔을까요? 화물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어? 아 혹시 깜빡하고 여행 가방에서 안 꺼낸 간식을 가지러 온 걸까요? 허허허허 으악! 아이고 힉스 수사관에게는 목적이 있었어 업무와 관련된 일이었지 개소리하지마 그래 밀수 수사다 그것 때문에 화물실로 내려왔겠지 메이 너는 아크비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 모르나? 자세한 얘기는 공항에서 들을 예정이었어 그렇군 하지만 승객이 혼자 화물실로 내려올 수는 없다 힉스 수사관은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화물실로 같이 왔다고 봐야겠지 범인이랑 같이 온 거구나 어쩌다 보니 온도 없네요 이분 그냥 여기 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밝혔는데 하필 그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래 그리고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지 하필 조직원에게 신분을 노출시켜버렸네 이 깨진 안경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범인은 여행가방을 재고품에 힉스 수사관을 넣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 순간 에어 포켓이 발생했다 아하 그리고 격렬한 진동 탓에 시신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때 아크비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하 엘리베이터 안의 지폐가 떨어졌던 건 그 때문이겠지 근데 지폐 많이 갖고 다닌다 근데 저렇게 비밀 수사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쓴다 그랬어 애초에 기록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범인은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네 어 추정 안 당할려고 어? 어? 저 정말 힘껏? 음... 벌써? 미치루기 레이지 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범인은 코너미치 이치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 어? 나는 아님을 증명해야 되나? 미치루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일단 카드를 도난 당했을 때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대충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의 죄를 벗겨줘야 돼 여자의 누명을 벗겨야 돼 직원이라면 누구든 아크비를 화물실로 안내할 수 있었어 하지만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화물실로 내리는 카드키야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코너미치 이치루 한 사람뿐이지 이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 메이가 아는 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여기서 틀리면 큰일 나는데 게이지가 얼마 없어서 게이지 찼네 직원이라면 누구든 아크비를 화물실로 안내할 수 있었어 잠깐! 잠깐! 직원이라면 누구든 가능했다면 시라오토씨도 기장도 포함되나? 바보같은 질문하지마 기장이 조종석에 없는 비행기는 기수가 없는 경주바랑 똑같아 이 수염처럼 그치 운전할 사람은 있어야지 기장은 일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야지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이고 하긴 이토노 구기리 형사에게도 지시를 내릴 사람이 필요하지 하지만 또 다른 승무원 시라오토씨는 어떻지? 흥!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어 카드키? 시라오토씨한테 카드키가 없었으려나? 카드키는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소! 이소! 가능성이 있다고? 애매하기 짝이 없네 카루마이 계부에 속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주장이야 뭔 소리야? 그 말대로 증거는 없지만 부끄러운 줄 알도록 코노미치 이치루를 가리키는 증거는 카드키만 있는 게 아니야! 흉기로 쓰인 저금통 그 진열장을 여는 열쇠도 코노미치 이치루에게만 있었어 그치? 우리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추르기는 또 아니라는 것 같고 말하는 거 보면 그래 아까 얘기했던 열쇠 잠깐! 그 흉기는 가짜... 그 입 다물어 미추르기 레이지! 이 흉기가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없어 만약 가짜라면 진짜 흉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지? 그치? 없지 없지 할 말이 없나 보네 당연하지 화물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저금통이 가짜 흉기라는 사실을 증명할 순 없을까? 흉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걸 조사하면 증명할 수 있다 이 저금통이 현장!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상점에서 우리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시신은 피를 묻혀서 그냥 뒀다는 게 뻔히 보이고 이게 게임이... 이건 게임이다 보니까 시신에 막 이렇게 아 그런가? 시신을 볼까? 때린 흔적이 좀 다를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뭘로 맞은 흔적 아니면 목을 졸려서 살해당한 흔적을 보면 신체 일부에 그런 게 남잖아 그래서 뭘로 살해를 당했는지 우리가 알아내잖아요 부검 같은 걸로 그러면 시신일 수도 있겠다 시신으로 가봅시다 시신 아니면 현장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시신으로 가보자 흔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메인 너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군 뭐..뭐라고? 아직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네 우리가 말했잖아 부검 피해자 머리의 상처와 흉기 모양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서 흉기라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나? 그래 검사가 말이야 그런 부분부터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일관적으로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말이야 검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부검 결과서를 봐야될 거 아니야 수염 수염 네 당장 경찰 병원에 연락해 부검 결과를 물어봐 찰싹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치 부검 결과를 알아야지 네 나이스 했어요 미추르기 검사님 큰일입니다 어? 왜 그러나? 약간 긴장되죠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 부검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폭우해 시신에는 어깨에서 등에 걸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헉 어깨에서 등에 걸친 타박상이라고? 어깨에서 등에 걸친 타박상? 그러면 등 뒤에서 등 뒤에서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 부딪친 거 아니면 근데 타박상이 보통 등 쪽에서 맞은 거잖아 부딪친 게 아니라 찰과상도 아니고 이건 범인이 피해자를 엄청나게 미워했다는 증거입니다 뒤통수 반으로는 모자라서 이렇게 몇 번씩 퍽퍽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난도질을 한 거네 이렇게 퍽퍽퍽한 건데 피가 여기 나고 어깨부터 등까지의 상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심하게 때린 건데 후두부를 타격해 즉사했다 어깨에서 등까지 타박상이 나 있다 그러니까 어깨부터 등까지 먼저 때렸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그냥 때린 거 같은데 범인이 피해자를 미워했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저기 피해자 머리의 상처와 흉기 모양은 일치했나? 어 그..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 봄다 흠..무용지물 같으니 철쌍! 아이고 이렇게 상처나겠어 이렇게 계속 여기만 맞으니까 이렇게 상처나겠어 아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잇 얼른 비키게 누구지? 어째 소란스러운 모양인데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저..저 사람 내 화물은 내 걸세 이제 그만 화물을 돌려주게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지금 화물.. 아 뭐야 지금 화물실은 수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크라 맞쩔 수 없지 이라고 할 것 같으냐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보게.. 아 이봐요 어디 막을테면 막아보게 못 지나갑니다 저렇게 떨어졌어 아 후두부를 가격한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인가? 머리에 생긴 상처이니까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때려서 떨어져서 머리에 상처가 생겼나보네 여기 이런 거 어 몸싸움하다가 이..이건 그렇군 그렇게 된 거였어 그리고 흉기인 저금통에 들어있던 진열장을 여는 열쇠 어? 흉기 안에 저..어 열쇠? 화물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때려서 죽인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은 거니까 흉기가 없을 수도 있네 그 충격으로 안경도 깨지고 CCD는 어깨에서 등에 걸치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낙상을 생각을 못했네 피해자의 사인과 찾을 수 없는 흉기 이게 맞는 거 같다 왜냐? 떨어졌으니까 아 아니야? 잠깐만 아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저금통이랑 찾을 수 없는 흉기인가? 흉기끼리인가? 어 근데 밀수와 사이는 뭔 상관이지? 아닌데? 여기 피가 막 제대로 깎이는데? 잠깐만 피해자의 사인과 저금통인가? 그렇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고 뭔가는 해야되는 거 같으니 아 이거구나 우리 사이는 우리가 맞춘 거 같긴 해요 떨어져서 그런 거 같아 범인은 몇 번이나 피해자를 때렸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 타박상이 생겼다 계속 구타 한 거네 이건 구타해서 죽을 뻔한 건데 이 몸싸움까지 하면서 떨어진 거 같아 그게 과연 사실일까? 어깨에서 등에 걸쳐 생긴 타박상은 어깨와 등을 동시에 공격당한 흔적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금통이 흉기라기엔 타박상이 너무 커 흉기는 더 큰 물건이야 어허 커다란 흉기 하나 더 찾아야 돼 밀수랑 흉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아직 지금 뭔가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건가? 흉기대 흉기 그렇지 그렇게 거대한 흉기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직도 흉기로 추정되는 걸 찾지 못했어 그래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 거야 그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동상인가? 큰 걸로 치면 화물인가? 다른 화물인가? 저, 저, 저건 대체 뭐일까? 사람이 날았습니다! 나 메이 가, 갑자기 뭐야? 드디어 찾았다 진짜 흉기를 뭐, 뭐라고? 사람이, 사람이 날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 있었는데도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큰일입니다 그 잘난 척하는 버릇은 문제가 있어 고치는 게 좋겠네 채찍을 휘두르는 버릇이 있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니지 긴 말은 됐어 너도 검사라면 증거로 말해봐 두 분 다 제발 안 듣고 계십니다 네가 말하는 진짜 흉기가 뭔지를 보여줘 보여줄 물건 없지 흠, 네게 보여줄 흉기는 없다 바보에 위한 바보를 위한 바보 같은 추리야 흉기가 없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흉기는 물건이 아니다 조금 더 피해자의 진짜 사인은 추락사거든 피해자는 높은 곳에서 바닥에 세게 부딪혀 사망했다 그래, 피해자의 사인은 추락사였다 추, 추 추락사라고? 그래, 답은 이것뿐이다 피해자의 후도부와 등에는 다박상이 있었다 이 기묘한 상처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것밖에 없다 사, 사건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잖아 당연히 나도 안 따 기내 어디에 그런 높이에서 추락할 장소가 있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답은 눈앞에 있다 아, 아니, 설마 그래, 피해자는 이 화물실 입구 난간에서 추락했다 어, 뭐, 뭐라굽쇼? 아이, 그, 그럼 큰일입니다! 눈앞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우, 두 사람 떨었죠 저, 저기요, 죽으셨습니까? 뭔가 시끄럽게 굴기는 어, 어, 살아있습니다 어, 잠깐만 지금 저 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 화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었잖아 화물의 위치를 옮기던지 아니면 화물이 들어오는 시점을 보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으로 보면 화물이 들어오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잘 봤지, 미추르기 레이지? 입구 난간에서 추락할 순 없어 저 사람이 몸소 증명해졌네 정말 추락할 수는 없는 모양이군 지금은 말이지 지금은? 무슨 소리지? 만약에 커다란 화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위험했을 겁니다 어, 내가 말한 거 맞는 거 같은데 화물이 들어오기 전인가 봐 사망 시간 다시 봐야 되겠다 아마 저 남자는 지금쯤 목숨을 잃었겠지 하지만! 지금 화물은 저기에 있어 그런 가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은 화물이 있지 하지만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보장은 없다 옮겼을 수도 있어요, 옮겼을 수도 흠! 저 커다란 화물이 없었던 건 없었던 시간대로 있었다는 거야? 가능성은 있다 어, 뭐라고? 화물이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화물 들어오는 시간이죠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화물 반입과 급유가 이루어졌다 이거겠죠 그리고 5시쯤에는 살아있었으니까 잠깐만 이게 맞아 근데 화물 관련된 건 이거야 5시까지 5시 이후 근데 오전 5시 확인 때 있었어 그러면 화물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겹쳐서 죽었을 수도 있네 저 큰 게 5시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받아라! 서봉민국에서 급유했을 때? 그래, 이 비행기는 서봉민국에서 급유를 받았다 그때 화물도 반입했지 만약 이 화물이 그때 새로 실린 거라면 어떨까? 그니까 화물은 있는데 저렇게 큰 화물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문제의 화물 옆을 잘 보게 아 서봉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저 저 여러분 안보이죠 서봉공사라고 써있거든요 아 근데 이 이 모양 그 까마귀 느낌 나지 않아? 이거 약간 밀수품 아니야 이거? 이게? 오 그래 이건 서봉민국에서 실린 화물이다 수첩의 기록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급유할 때 중계지에서 실린 화물 만약 문제의 화물도 그때 같이 실렸다면? 유럽에서 서봉민국까지 가는 동안 화물실에 문제의 화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이곳에 아 그동안에는 이곳에 만들어지지 추락사하기 충분한 높이가 네 추리능은 아직 가설에 불과해 그렇다면 증명해주지 일단 저 화물을 자세히 조사해봐야겠구나 오 자 다시 화물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물이 많으면 화물실 관리도 힘들겠어 어 이거 전에 했던 거고 어떻게 봐야 될까? 아 이쪽에서 봐야 되나?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아리프 레드 동상? 내가 동상이라는데 진짜 동상인가? 그 동상이 사건 당시 이곳에 있었는지를 검증해야겠지 그럼 곧바로 화물을 조사해야죠 에브브브브브브브레 알라살라살라 아니 저 아저씨 진짜 내 화물 건들지마 그러겠는데 이봐! 내 화물에 멋대로 손대면 가만 안둘 걸세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물의 주인은 화이트 씨였군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자 어디서 갖고 온거죠? 미스터 화이트 이 화물은 당신 물건인가? 그렇네 유럽에서 가져온 고급품일세 이 아리프레드 동상의 가치는 천만센트는 넘고도 남지 그래서 대형 화물실이 있는 이 비행기를 고른건가 어? 천만센트라 병사 친숙한 음식으로 환산하지는 말게 머리속에서 계산 돌아가죠 어? 순식간에 간판하겠습니다 미트리기 검사님이 한층 더 성장하신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형사는 성장은커녕 같은 곳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모양이군 어? 미트리기 검사님 1세트가 몇 엔입니까? 아.. 아.. 아니.. 저런 질문을 흠.. 미스터 화이트 이 화물은 사건 관계가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조사해봐도 되겠나? 암청나게 고가의 미술품이라네 건드리지 말게 어.. 비싼거래요 보고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음.. 자.. 아 이거 너무 밀수로 단정짓기엔 아직 애매한걸? 잠깐만 메이.. 잠깐 얘기좀 하겠나? 잡담할 시간이 어딨어 이 주장이 옳은지 아니 똑똑히 지켜보겠어 어.. 뭐야C 밀수품이랑 바로 연관지어도 되나? 어.. 뭐입니까? 자..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이야.. 정말이지? 이 피해자가 추락사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 가능성일 뿐이네 수사가 진행되면 명확해지겠지 어.. 추락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떨어진 미술상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래.. 운 좋게 화물 위에 떨어진 것 같더군 어.. 만약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면 수사관의 실수로 추락사 밑줄기 검사 사건 해결을 위해 두 번째 사건 조작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릴 뻔했습니다 누구 놀리는거야? 사람이 정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자.. 국가의 미술품 국가의 미술품이란게 대체 뭘까요? 백화점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모형이나 한이 같은 건가? 적어도 자네가 상상하는 물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비싼 게 눈앞에 있는 건가? 저도 그런 고가의 미술품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여행이나 가도록 해 당신.. 당신 돈 모으는 게 먼저 아닌가? 고가의 미술품을 모은다고? 흠.. 이제 알겠군 화이트 씨 말고도 미술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에? 저 말씀이실까? 그럴 리가 있나? 아하 아크비.. 씨.. 말하는 것 같은데 음.. 제시를 먼저 해야 될까? 이거는.. 음.. 제시를 먼저 해야 될까? 뭐.. 다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러면 추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렇군.. 연결이 되는구만.. 만약 화이트 씨가 밀수에 연관되어 있다면.. 이 미술품을 서복민국에서 실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군.. 당신.. 살인과는 별개로 체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술품 사기 미스터 화이트.. 그 미술품 말인데.. 혹시 밀수품은 아닌가? 뭐.. 뭣이? 그게 무슨 뜻인가? 당신의 미술품을.. 밀수범죄조직이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걔나 트집이나 잡다니.. 그럴 리가 있겠나? 화물 보관증도 여기 있다네.. 화물 보관증? 미스터 화이트.. 그 리스트를 보여줘.. 오.. 뭐 이렇게 많아.. 빨리 번역해! 아.. 모르는 말.. 그러네.. 화물을 유럽에서 실었다고 똑똑히 적혀있네.. 유럽에서 실었다.. 미추르기 레이지.. 안됐네.. 이 서류가 있는 이상.. 동상은 유럽에서 실린게 분명해.. 그렇다면.. 이 동상이 없었던 시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지.. 유럽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늦게 들어온건 아닌데.. 아니.. 아직 납득할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 흠..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보게.. 오.. 오.. 아니.. 이거였어.. 사진에 있잖아.. 이거.. 아니.. 이.. 이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 이게 아리프레드 동상일까? 예술 냄새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동상은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높지.. 유럽의 박물관에서 첫 전시를 마치고.. 이 나라에서 공개될 예정일세.. 오.. 아리프레드 동상..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조사해봐야겠어.. 아 이거.. 그.. 아크비씨 사진에 있는거잖아.. 그치? 그쵸그쵸.. 그 사진에 있는거잖아.. 어.. 뭐야.. 왜 안되지.. 이게 아리프레드 동상이군.. 음? 어.. 왜 그러십니까? 미출기 검사님.. 이 동상 역시 마음에 걸리는군..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 이 깨진 자국.. 이게 알프레드 동상이군.. 정말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든다.. 역시 1000만센트 짜리답습니다.. 눈부시게 빛남다.. 그런가? 내 눈에는 그렇게 빛나보이진 않는데.. 어.. 눈에.. 눈에 보석.. 눈에 보석 달라요.. 이 동상 눈은 보석인가? 참 예쁜 주황색입니다.. 무슨 보석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근데 집 근처에 있는 길고양이 눈색과 닮았습니다.. 이런 보석이 있던가.. 이 동상 설마.. 여기에다 뭐 숨겨놓은건가..? 여기에다 뭐 숨겨놓은건가..? 여기에다 뭐 숨겨놓은건가..? 약간 특별.. 이 화물은 뭐지..? 이 화물은 뭐지..? 천의 서봉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봉공사니까 서봉민국에 있는 매장 했네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을까..? 일단 여기도 체크.. 체크된건 다 한거 같죠..? 꼼꼼하게.. 꼼꼼하게 다.. 이빨까지 코까지.. 한번 볼까..? 이 장소는 그 증거품과 관계가 있나..? 이건 일단 이거랑 한번 볼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일단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거다! 아.. 모순된다고..? 자신이 별로 없대.. 이터노크 길이 형사에게 말해주겠나..? 저도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의 직감입니다.. 그런가.. 아니구나.. 일단 추리는 아닌가봐.. 아.. 아니야.. 근데 뭐가 있는데..? 체크가 아직 없는거면 추리를 하거나..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방향키를 안 눌렀네요.. 이.. 이건.. 이 동상은 완전히 옆 화물의 끝부분을 밟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 저.. 화물보다 늦게 탔다는걸 증명하는거죠.. 이게.. 옆에 있는.. 이.. 이 화물보다 늦게 탔다는걸 증명하는거에요.. 옮겨지거나 늦게 타거나.. 일단 늦게 탄게 맞는거 같아요.. 이거 치우면 혈흔이 나올수도 있어.. 주의를 닮아서 거만하대요.. 자네.. 지금 방금 뭐라고 했나? 게다가 내 옷자락을 밟고있구만..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아나? 미스터 화이트.. 부하의 무례를 사과하지.. 뭐? 사과를 어쩐다고? 나한테 주는겐가? 오케이.. 일단 이 끈.. 어.. 늦게 탔다는걸 증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여행가방 재고품이 진열되어있다.. 호노미티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디자인이 이러니 안팔리겠지.. 어..어.. 구강에서 폭탄세일하는거 어떨까요? 하나사심은 하나를 더 드립니다.. 당첨이 나오면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입니다.. 그건 당첨이 아니라 꽝 아닌가? 오케이.. 다 본거 같은데.. 어..오케이.. 다 봤다.. 내 동상을 조사하는건 허락했지만 동상에 지문이라도 남겼다가는 천만센트를 내야할걸세.. 어..어.. 그건 이 동상이 가격이잖아.. 당연하지.. 내 귀한 시간과 동상을 빌려준거니까.. 1분마다 올릴걸세.. 이제 천 백만센트네.. 이런.. 재빠르고 신중하게 조사해야겠군.. 무서운 사람이었어.. 무서운 사람이었어.. 이 화물은 뭐지..? 잠깐만.. 자..이제.. 잠깐만.. 밀수에 관해서.. 밀수 범죄조직.. 수상한 냄새가 풀풀풍긴다.. 밀수 범죄조직.. 밀수 범죄조직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장 먼저 노리겠지.. 역시.. 라운지 엘리베이터 옆.. 옆에 있던 동상이겠네요.. 그런 동상은 본인에게만 가치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걸 보여준게 맞으려나..? 흠.. 잠깐만.. 흠.. 잠깐만.. 추리를 해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 위치는.. 이거.. 이 부분.. 이 부분에.. 어디있냐..? 어.. 그거 어딨지..? 어.. 그거 없어졌어.. 종이.. 어.. 이건가..? 이거다.. 이건 명백히 모순된다.. 이게 어땠다는 거야..? 그냥 화물을 덮은 베일과 겹쳐진 거 아니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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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그렇다.. 이런식으로 겹쳤을 리가 없지.. 서봉민국에서 실린 화물을.. 유럽에서 실은 화물이 밟을 수는 없다.. 그쵸.. 유럽에서 실었다는 저게 가짜인거죠.. 문서가 조작된 겁니다.. 이 화물은 서봉민국에서 밀수된 물건이었다.. 아.. 하지만.. 그럼 이 화물 보관증은..? 왜.. 아크비익스는.. 굳이 비행 중에 화물실에 또 왔을까..? 확실한 밀수증거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봐야겠지.. 과연 그럴까? 굳이 비행 중에 올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에 화물을 조사하면 되니까..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야 메이.. 공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아크비가 굳이 화물실에 온 이유.. 그게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공항에서 가짜를 잡아내도.. 밀수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인이 의심받게 되지.. 화물을 바꿔치겠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쵸.. 즉.. 화물 보관증을 위조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위조됐다는 거죠.. 그쵸.. 가짜에요 가짜.. 더욱 자세히 조사해봐야겠군.. 이 동상이 가짜라는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거다.. 또다른 모순을 지적할 증거품을 제시해야겠어.. 사진과.. 아까 눈깔이 이상하다 했잖아.. 눈이.. 이거.. 눈을 좀 의심했던 이유가 있어.. 보석인가..? 보석인가..? 자.. 한번만 더 볼게요.. 자.. 이거랑.. 분명히 눈이 빨간색이에요 이거.. 눈이 빨간색이잖아.. 근데 저건 눈이 주황색이야.. 이것다! 저 동상의 눈은 주황색이군.. 예쁜 주황색입니다.. 초등학생 때 봤던 노을이 떠오릅니다.. 아니.. 다르다.. 아니.. 정말 이런 노을.. 노을같은 색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우.. 딴소리를 그냥.. 어우 그냥.. 잠자리를 잡으려고 손가락을 빙빙 돌리다가 멀미가 났던 그 시절.. 노을 얘기가 아니라 이 동상 눈 말이다.. 어우.. 아.. 이 형상은 그냥.. 칸에 쥐어박아야.. 헉.. 세상에.. 아.. 어.. 진짜 다름다.. 설마 이 동상은.. 미스터 화이트.. 아.. 뭔가.. 이름에도 나는 바쁜 몸이란 말이세.. 헉.. 대답하더라.. 2초 다 써버렸구만.. 돌아가지도 않는 시계를 또 왜 보는 거야.. 아리프레드 동상은 아주 자랑스러운 물건일 듯 싶군.. 이번 유럽 여행에서 얻은 최대의 전례품이라네.. 내가 어떻게 이 동상을 가지게 됐는가? 첫 계기는 17년 전.. 어..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흉보를 전하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군.. 뭐..뭐..뭐시? 흉보? 눈을 비교해보겠나? 저 커다란 형씨 눈이 더 맑구만.. 우리 애기가 아니야! 이 사진에 나온 동상과 이 동상의 눈말이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나? 어디 보자.. 어..오? 이건 유럽의 막물관에서 첫 전시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구만.. 아니.. 이제 알겠나? 이 동상이 명백한 가짜라는 걸.. 이럴 수가.. 이 사람도 사기당했어.. 이 사람 사기당한 거야.. 어.. 피해자는 이게 밀수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아.. 이 사진은 언뜻 보면 여행 기념 사진 같지만.. 수사자료로 쓰려고 찍은 거겠지.. 오.. 근데 본인과 함께 수사자료로 쓸 사진을 본인이.. 약간 여행 사진처럼 찍었네.. 하하.. 그냥 찍은 것도 아니고.. 얼굴을 남기네.. 아크비는 밀수 증거를 잡으려고 했다.. 아크비는 누군가가 화물을 바꿔치기 하기 전에.. 비어있는 화물실을 확인하려고 했다.. 있어야 할 화물이 없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해.. 서봉민국에서 바꿔치기 일당을 체포해 검거하면 끝이니까.. 이 동상이 유럽에서 서봉민국까지 가는 동안.. 화물실에 없었다면.. 그동안에는 이곳에 만들어지겠군.. 주락살기 충분한 높이가.. 감식관! 지금 당장 아리프레드 동상을 치워! 바닥을 철저하게 조사해 서둘러! 그렇지.. 혈흔이 나오겠지.. 카로마 검사님 보고 드립니다.. 그래.. 아리프레드 동상이 있던 바닥에서.. 루미놀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나왔죠.. 피가.. 검출됐죠.. 비 나왔죠.. 루미놀 반응이다.. 거기에 피가 흘렀다는 증거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 추리가 뒷받침된 모양이군..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범인은 혈흔을 닦아낸 모양이다.. 범인은 어떻게 혈흔을 닦았을까.. 어.. 혈흔을 이걸로 닦았겠죠.. 천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비싼 천으로 닦았겠죠.. 근처에 있는 수출품 하나 집어가지고 닦은 것 같은데..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천으로 이 혈흔을 닦은 것이다.. 닦아내지 않았으면 서복민국에서 사건이 발각됐을 거야.. 아무리 들여놓던 업자가 혈흔을 발견했겠지.. 어..어.. 그러니까.. 사건이 이러다고 서복민국에 도착하기 전이었군요.. 그렇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증언이 이상해지지.. 그래.. 자.. 서복민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상해지는 것은 뭐지? 자.. 자.. 다시 어제를 떠올려봐야 돼.. 잠깐만..잠깐만.. 자.. 생각을 해봐.. 5시.. 어우.. 지금 좀 헷갈리려고 그래.. 자.. 보면.. 4시부터 5시까지 급여..잠깐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오전 5시 40분에 샀어.. 서복민국 도착시간이.. 시간이.. 일단.. 화물이 5시.. 4시 반에서 5시.. 4시에서 5시인가? 아.. 그 부분.. 종이가 없어져가지고.. 일단 4시에서 5시지.. 어.. 4시에서 5시 사이에 실렸고.. 5시 40분에 물품을 구매했고.. 지금 여기 있는 증거로써는.. 지금 여기있는 증거로써는.. 우리 코노미티 이치루씨가 제일 유력한데요? 말 들은 거 보면.. 근데 이 사람..잠깐만.. 6시.. 아.. 이 사람이었던 말이 좀 헷갈리네.. 이게 중간에 끊어서 가면 안 되는 이유 앞에 내용이 앞에 내용이 헷갈려요 세상에 끊어서 가면 안 돼 세 번 다 눌러요 보면은 세 시에 맞는데 일단 화이트 씨는 세 시에 본 거야 시계는 일단 갈자니까 세 시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맞고 다섯 시에 아크비 씨 있었고 서봉민국이 네 시에서 다섯 시에 탔는데 잠깐만 그러네 아크비 씨가 다섯 시에 있다는 말을 누가 했었냐 이 사람이 했지 화물이 네 시에서 다섯 시에 들어왔는데 탑승경 확인 때 아크비가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 시라우토 아카나의 증언서 너 너구나 너였네 시라우토 아카나가 잘못 말한 거네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네 당신이지 시라우토 아카나는 서봉민국을 떠날 때 탑승경 확인에 대해 증언했다 힉스님은 오전 다섯 시에 자리에 계셨답니다 탑승경 확인 때 아크비 힉스는 살아있었다고 했지 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프로 승무원 이런 것까지 살인까지 할 필요도 없잖아 조직원일 수도 있어 자세한 얘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군 계속 이야 처음에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야?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라고? 말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근데 기장이랑 특별한 사이였던 걸 보면 또 협박인가?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 협박 아니여? 너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뭐 이런 느낌 아니야? 미인계를 쓴 건가? 한번 볼게요 같은 하루 3시 35분 G390 기내 지하 1층 화물실 시라우토 씨 피곤해 만성 피로 이 사람은 승무원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승무원이 이렇게 시라우토 씨 자네가 서복민북에서 출발할 때 했던 탑승객 확인에 대해 증언했던 걸 기억하나? 네? 자네는 아크비 익스가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네 익스 씨는 서복민북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시라우토 씨 잘못 봤나? 그걸 어떻게 잘못 볼 수가 있나? 음... 전 그런 거랑 항상 틀리거든요 이대로 계속해봤자 끝이 없겠어 서복민북에 도착하기 직전인 오전 3시경과 시신 발견 전후인 오전 6시경에 알리바이를 말해주겠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오... 기싸움이다 기싸움 자 이제 봐야겠군요 아... 아... 아 그게 말이죠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승무원실에 혼자 있었어요 아... 어 그게 말이죠 어 잠깐만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승무원실에 혼자 있었어요 3시부터 4시 5시부터 4시에서 다시 4시 사이가 비죠 뭐야 이거 음... 무슨 이런 실아우터 씨 일어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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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뭐... 누가... 아니 만성피로 미쳤네 잠을 깨울 겸 추궁을 해봐야겠군 일부러 연기하는 걸 수도 있죠 어... 보자 아 그게 말이죠 3시부터 4시 사이에 혼자 있었다 잠깐! 잠깐!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일등석 라운지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코노미치 씨가 할 일이거든요 너 뭔데 아니 같이 해야지 그러면 자네는 승무원실에서 뭘 했나 밥을 먹은 다음 근사한 꿈을 꿨어요 그냥 일을 안 했을 뿐이잖아 나태한 승무원 아니에요 자는 것도 업무의 일 아니라고요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승무원실 혼자 있었다 어? 근데 오전 5시에서 6시에 혼자 있을 리가 없는 게 코노미치 씨가 거기서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나와서 나를 발견한 건데 잠깐! 그동안 계속 혼자 있었다고? 아! 그동안 계속 혼자 있었다고? 맞아요 승무원실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드디어 모순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군 어쩌지? 이의를 제기할까? 이 쏘! 7아우터 씨 자네의 발언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네 네? 무슨 말씀인가요? 승무원실에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혼자 있는 건 불가능해 뭘 보여줘야 되나? 잠깐만 아! 오전 6시 15분에 발견을 했어 이걸 얘기해야 되나? 이걸 얘기해야 되나? 나왔다는 듯한 말은 없는데 시간상으로는 이게 제일 가까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가방을 산 게 오전 5시 40분이잖아 근데 이거 아! 승무원실에 두었다가 써져 있구나 이거다 5시 40분에 승무원실에 들어왔죠 코노미치 씨가 혼자 있을 리가 없죠 6시까지 혼자 있는 건 불가능이에요 이 영수증을 봐주겠나? 영수증이요? 이건 코노미치 씨가 구매한 여행 가방 영수증이다 시간이 적혀있지 오전 5시 40분 코노미치 씨? 어! 어! 네! 어라? 범인인 코노미치 씨가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부탁했네 자네의 거짓말을 파헤칠 증인으로 비료했으니까 변신한다 이제 코노미치 씨 자네는 이 시각의 1등석에서 1층으로 내려와 기내상점으로 갔다 틀림없나? 네! 기내상점에서 여행 가방을 산 다음 승무원실에 놓으러 갔습니다 그때 시라우토 씨를 만났나? 어? 아... 아니요? 시라우토 씨 이 시각의 자네는 어디 있었지? 아! 아... 잡은다 다시 졸려 어... 몰라 난 졸려 시라우토 씨 어... 화장실일까요? 지금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 어... 아마도 화장실에 갔었을걸요? 우연히 헷갈린 거 아닐까요? 그렇게 기막힌 우연이 있단 말인가? 그치만 정말로 그랬는걸요 이 부분을 파고들기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래 CCTV가 있는 게 아니니까 화장실 갔다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해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또 얘기한다 의심하는 이유 제가 직원이라서 의심하시는 거죠? 그럼 코노미치 씨도 수상하지 않아요? 시내 상점도 담당하고 엘리베이터 카드키도 관리하잖아요 재생하기에는 엄청 수상한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건 잔해다 코노미치 씨를 걸고 넘어지지 말게 어라? 왜 코노미치 씨를 감싸세요? 이거 봐라 이거 점점 말이 길어진다 말이 점점 길어진다 혹시 미츠르기 씨 코노미치 씨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아니에요 코노미치 씨는 미츠르기 씨를 제 센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관심 없어요 영고백 1차임 영고백 1차임 미쳤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나 할 때가 아니다 자 의심한 이유 아까 그 얘기 중에서 제가 직원이라서 의심한 거죠 하나씩 볼게요 잠깐 아니 의심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오전 5시 탑승계 확인 때 아크비를 봤다는 거짓 증언 때문이지 하지만 제가 승무원이 아니었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지만 자 다음 코노미치 씨를 뭘 걸고 넘어지는 거 이미 코노미치 씨는 의심받고 있어서 구속 중인데도 말인가 아 그랬죠 깜빡했어요 쉬라우토 씨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쿠쿠야 가능한 사람이 코노미치 씨밖에 없잖아요 너무해 내가 살인을 했다니 쉬라우토 씨의 코노미치 씨만 가능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카드키 자 여기 부분 얘기할게 잠깐 잠깐 자네는 뭘 담당하지 그래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막 일할 때 자고 있고 막 계속 혼자 있고 도대체 당신이 기내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건 승무원실이에요 뭔 소리야 비주얼 담당이라고 기장 담당은 뭐야 아니 승무원이 기장 담당을 왜 해 뭔 소리야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은 없네 하지만 전 대부분 승무원실에 있는걸요 미츠르기님 쉬라우토 씨는 어학 실력이 뛰어나 외국 고객님들을 접대합니다 중요한 사실이다 외국 고객을 접대한대 특히 보르지니아를 아는 건 시라우토 씨 뿐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까 그 저번에 통역했잖아 아 뭐야 담당이란 게 그런 뜻이었군요 멍청한 거야 똑똑한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모르겠군요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죠 헷갈릴 여지가 어디 있나 전 보르지니아어를 잘한답니다 보르지니아어라고? 밀수할 때 괜찮겠죠 그러면 보르지니아어 서류도 처리하나? 어? 이 사람이 조작했네 네 보르지니아에 관련된 건 전부 제 일이랍니다 아하 그렇게 된 거였나 아하 그렇게 된 거였나 자 이거 두 개를 모일게요 보르지니아어 담당이라니 무슨 뜻이지? 그게 말이죠 보르지니아어를 변역해요 저희 비행기에서 보르지니아어를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시라우토 씨는 보르지니아어 서류도 처리한다고 했지? 맞아요 저도 일을 한다고요 후 정말 그런 모양이군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군 본인이 쓴 혐의를 남에게 던기지 말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코너미치 씨가 더 그걸 던기기라고 하는 아 던기기? 그걸 떠넘기기라고 하는 걸세 말을 막 만들어내네 미출기 씨가 하시는 말씀은 어렵네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다 봤나? 승무원실과 보르지니아 정도밖에 없다 여기서 조작했다는 사실을 한번 추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보관증 이게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큰 거 같죠? 맞네 보르지니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인 게 확실한가?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보르지니아로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류에 사인한 사람도 자네라는 말이 되겠군 아니 저걸 어떡해 이건 위조된 서류다 이것으로 화이트 씨의 화물이 유럽에서 실린 것처럼 꾸몄지 보르지니아로 적힌 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시라우토 씨 자네밖에 없네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자네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밀수는 성립하지 않아 몰라 난 졸려 안 들려 더 잘 거야 일어나게 전 안 잡니다 미츠르기 님 갑자기 비눗방울 뭐야 이거 갑자기 약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비눗방울? 아니? 미츠르기 님 말씀이 맞습니다 밀수에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건가? 그 서류의 처리를 담당한 건 접니다 비눗방울 비눗방울 하지만 그것이 제 직접적으로 밀수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적으로 밀수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큰 방울 저는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크죠 크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크게 만드냐 신기하네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화물이 제대로 실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잠에서 깬 모양이다 적응이 안 되는 건 만약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제가 밀수에 관여했다고 쳐도 그게 살인사건 범인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동기가 되겠지 힉스 수사관은 밀수를 수사 중이었어 결정적인 현장을 덮쳤다가 밀수 조직원에게 살해당한 거지 코노미티 씨 밀수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코노미티 씨가 밀수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와 달리 훨씬 많은 일을 담당하셨으니까요 비눗방울 공격 흠 누명을 씌우는 게 듣기인가 보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눗방울 공격 자네에게 한 말이 아니야 이번 범인에게 한 말을 했세 처음에는 내가 그리고 지금은 코노미티 씨가 의심받고 있지 범인은 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안달이 난 것 같지 않나? 코노미티 씨가 누명을 쓴 건 아직 모릅니다 아니 범인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전부 코노미티 씨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다 오 그렇구만 이 증거품이 그 사실을 보여주지 이걸 사용해서 코노미티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 가방이 코노미티 씨가 만든 거긴 하지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 상점 운영하는 사람이 코노미티 씨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흉기로 이 저금통을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흉기가 맞을 것 같은데 흉기로 제시된 이거 상점 관리인이 코노미티 씨라 받아라 이 증거품이 모든 의문에 답을 내려줄 거다 어? 아닌가? 잠을 덜 깨셨습니까? 보시다시피 멀쩡히 일어나 있다 흐흐 실례했습니다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 아닌가? 아 가방인가 보다 아닌데? 가방인가? 그 사람이 가방인 아이고 가방이 맞나 보다 아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상점 관리인이라서 가방인가 보다 가방 맞네 범인은 그 여행 가방에 시신을 숨겼다 이유가 뭘까? 범인은 일부러 지하에서 1층으로 시신을 옮기려고 한 거다 이유가 뭘까? 이 이 이 과격하게 비둣방울 불기 뭐야 이거 전부 코노미치 씨에게 누명을 씌울 의도였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지 코노미치 씨는 비행 때마다 그 여행 가방을 구매했다 그걸 피해자의 시신이 든 여행 가방과 바꿔놨다면 코노미치 씨의 입장은 아주 위태로웠겠지 안타깝게도 에어 포켓 사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말이야 에어 포켓이 살렸네 프로 승무원 한 명 살렸네 흥 에이 비둣박을 공격 튀어나온 시신을 여행 가방에 돌려놓을 시간은 없었다 그래서 범인이 다음 표적으로 삼은 사람은 에어 포켓 때문에 기절했던 나였다 범인은 여행 가방을 기내 상점에 숨기고 가짜 흉기인 이 저금통을 준비했다 일종의 눈물겨운 노력이 느껴지는 범인님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누명을 씌워야 한다니 말이죠 그건 이번 사건의 상황이 특수했기 때문이겠지 범인이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누명을 씌우려면 시각 장소보다 장소지 장소 코노미티 씨가 승무원실이 있는 거 알고 거기 엘리베이터에 거기서 나올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장소 아닌가 아 시각인가 장소 시각 범인이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이유 아 시각을 조작해야 밀수품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맞겠다 사건에 일어난 시각은 영화 상영 시간 전이다 영화가 시작할 무렵에는 대부분 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상영 중에 자리를 떠난 인물에게 누명을 어 아니잖아 그래 우선 그 이후부터 설명하려고 했다 상관없는 이야기면 자도 되겠습니까 아닌데 아니네 맞네 장소네 장소 내 장소 같은데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 장소 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비행기 아니라는 특수한 곳에서 일어났다 입국 신사는 어느 나라나 엄격하지 어떤 수를 써서도 시신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 범인은 코노미치 씨나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었어 맞지 맞네 바꿔 말하자면 범인이 한 일련의 행동은 코노미치 씨도 나도 아닌 시라우토 와카나 자네가 범인이어야 앞뒤가 맞네 범인은 당신이야 이제 끝났나요 하마터면 다시 잠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으아 피드빵 공격 그건 그렇지 사건의 전문은 파악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니 뭔가 없을까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아직 끼워지지 않은 퍼즐 조각 증거품은? 핸드폰 핸드폰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의 존재가 제일 중요한데 위치를 모르잖아 그럼 저 사람을 통해서 뒤져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범인이 갖고 있다는 그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가볼까? 이게 저 결정적인 증거겠지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당연합니다 행방불명이거든 아직은 말이지 행방불명이라고?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끼워지지 않은 퍼즐 조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다 그쵸? 제일 중요한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메이 너는 공항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었지? 아!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이 가져갔구나 그래 휴대전화가 있는 곳이 범인을 가리킨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이것도 안 통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휴대전화도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면 있어야지 부품이라도 있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해보기 전까진 모르지 메이 네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알고 있겠지? 알겠어 전화 건다 소리 들린다 어디선가 전화가 울립니다 어디지?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소리는 일정하게 나는데? 올라가면 소리 안 들리나? 어? 사물함 같은 날 오후 4시 12분 기내 1층 승무원실 어? 소리는 이방 어딘가에서 남다 함께 찾아주게 이토노 코우길이 형사 코노 마치 이 근처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나는데 여긴 없대요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아? 이 안인가? 설마 또 이 여행 가방 안에 있나? 휴대전화 소리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핸드폰인가? 어? 여기엔 없는 모양이다 아?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구나 어? 못 가네? 여기 봤고 아! 소리는 여기서도 한다 코노미치씨 사물함에 넣어놨네 아! 그 그럴수가! 설마? 어? 이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분명합니다 이 사물함은 누구 사물함입니까? 코노미치씨 사물함이다 아! 뭐라고 쇼! 이게 뭐야 같은 날 오후 4시 28분 기내지하 1층 화무실 미츄르기님 어떠셨나요? 휴대전화를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승무원실에 있는 코노미치씨 사물함에 있었다 에? 아! 그 그럴리가 코노미치 치루! 아!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제 뒷머리에 찍히고 싶지 않으면 개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카로마 검사님이라고 하셨죠? 즉시 코노미치씨를 체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카드키 때와 똑같다 범인은 카드키를 훔친 것처럼 사물함 안에 휴대전화를 넣을 수 있었어 그래 카드키 때와 똑같아 범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필요없어? 정직한 게 좋아? 알았어 이상한 소리 안 할게 증거만이 사건의 진술을 이야기하지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거 너무 잘 보이는걸? 어떡하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야겠군 애초에 범인은 왜 휴대전화를 가져갔지? 경찰이 발견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잠깐! 잠깐! 이제 와서 뭐야 미츠르기 레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지 무슨 뜻이야? 이 휴대전화에는 범인을 가리키는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다 이 휴대전화를 조사해보자 그래 휴대전화 근데 지문 같은 건 없나? 일단 일단 깨진 화면 액정이 깨졌다 여기서는 화면에 뭐가 표시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사진! 카메라! 사진 찍히지 않았을까? 카메라 렌즈? 그래 그러고 보면 힉스 수사관은 어떻게 밀수 현장을 덮치려고 한 거지? 메이! 가르쳐다오 음...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나? 미츠르기 검사님!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핸드폰 없어? 핸드폰도 없는 거야? 보아하니 그 휴대전화는 내 것과 비슷한 모델 같네? 카메라 기능은 달려있어 익스 수사관은 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게 아닐까? 윌수의 증거가 될 사진을! 이게 범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였다면! 어? 어? 근데 그 휴대전화는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검사님이라도 망가진 걸 고칠 수는 없겠죠 무슨 방법이 없나? 아... 이제 사도 될까요? 정말 액정 화면이 망가졌네 그러니 범인도 데이터를 지우지 못했겠지 에이! 갑자기 담배... 담배처럼 부네 시가같이 그게 무슨 소리지, 메이? 아무래도 범인은 기기를 잘 모르나 봐 벨소리는 울렸으니 아마 액정 화면만 망가졌겠지 사진 데이터는 남아있어 그 사진을 볼 수도 있지 내 휴대전화에 데이터로 옮긴단 말이야 이... 이... 이제 포렌식 해야죠? 메이, 네 휴대전화를 빌려다오 알겠어 나온다 오워워! 화물이 왕에게 박스가 있었네요 위치에 무슨 박스가 있었네 아... 이..이건? 아 비어 있네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비어있네 그냥 여기, 여기 였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비어 있는 거네 여기에 큰 화물 들어오기 전이고 여기가 비어있네요 아크빈은 밀수 증거를 잡았던 모양이네 어? 어? 정말? 아리프 레드 동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살인 증거가 된다는 거야? 이 사진만으로는 살인법을 밝혀내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나? 이대로는 안 돼 뭔가가 없을까? 이 사진 안에? 어? 눈에 띄는 거 일단은 이거 이 화물은 뭐지? 응? 이건 보르지니아에서 서북민국으로 수출하는 화물 같구먼 서북민국에서 내린 화물이란 뜻이군 미스터 화이트 내용물이 뭔지 알겠나? 일본어로 적힌 건 읽을 수 있는데 흠 또 다른 상자에는 보르지니아어가 적혀있구먼 내용물은 일본어로는 의상이란 뜻일세 어? 제 안에 천이 있네 옷감! 옷감을 저기서 꺼낸 거였네요 죽이고 나서 옷감을 저기서 꺼냈네 의상이라고? 어쩌면 이건 뭐, 뭐, 뭔가 표정이 살벌하구먼 시라오토씨 왜 그러세요? 아크비익스는 우수한 수사관이었던 모양이군 아크비익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뒀다 범인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게 무슨 소리지? 미추르기님,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보르지니아에서 실은 화물과 이 증거품이 범인을 가리킨다 어딨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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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이지 받아라 어? 아닌가? 그게 어쨌다는 말씀이시죠? 범인은 이 의상을 써서 혈흔을 닦아냈다 계속 궁금했거든 이 의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답은 이 사진 안에 있었다 서봉민국에서 내린 화물 여기에는 의상이라고 적혀있다 보르지니아로 보르지니아어로 말이지 범인은 이 화물에서 의상을 하다 하나 꺼내 사용했다 아니 그래 범인은 보르지니아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 안에서 꺼내서 쓴 거죠 닦은 거죠 보르지니아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자네뿐이라고 했지 잠깐 흠 우연이겠 그냥 우연이겠지 범인은 화물을 닥친 대로 열면서 혈흔을 닦을 물건을 찾은 거야 열어본 상자가 우연히 보르지니아의 화물이었을 뿐이지 안타깝지만 그건 말이 안된다 뭐라고? 범인은 상자를 닥치는 대로 열어볼 필요가 없었어 만일 범인이 보르지니아어를 읽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이 상자를 열었을 거다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 좀 바로 보이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침대 시트 침대 시트가 있죠 신선식품을 열 필요는 없잖아 피를 닦아야 되는데 신선식품으로 뭘 닦는다는 거야 이 상자에는 일본어로 시트라고 적혀있어 이 상자에도 일본어로 시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 혈흔을 닦기에는 제격일 테지 잠깐 그게 어쨌다는 건데 피를 닦을 물건을 찾으려고 화물실을 둘러보던 범인은 처음에는 이 상자에 주목했겠지 하지만 범인은 보르지니아 옷감을 사용했어 그 이유가 뭔데? 범인은 화물실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들킬 수 없었다 그래서 시트 상자에 개봉된 흔적이 남는 걸 꺼렸지 하지만 보르지니아 옷감이 든 상자는 사복민국에서 내릴 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그치 흔적을 바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새로운 화물이 들어와서 어차피 자리를 차지하고 그건 내릴 물품이니까 그래 그래서 일부러 보르지니아 옷감을 사용한 거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보르지니아 옷을 아는 사람 시라우토와카나 자네밖에 없어 이익! 재짝! 들켜버렸다! 갑자기 작품 뭐지? 이 화물에 개봉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서복민국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겠지 어쩌면 범인의 다른 흔적을 찾을 수도 있겠군 잡았다 요 놈! 으이씨 어떻게 하겠나 지금 여기서 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서복민국에 가서 보고가 서복민국에서 보고가 오기를 기다릴지 선택하게 저런네요 보글보글 보글 미쳤어 진짜 뜯겨버렸어 뭐야 저 정도면 비눗방울에 맞는 것 같은데 인터폴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내했더니 사진을 찍어댔어 하지만 들키면 안되니까 난 무서워서 난 큰일 날까봐 난 난 난 난 어 세상에 계획 범죄는 아니고 그냥 홧김에 한 거구나 저 사람도 감정적인 법 감정에 치우쳐서 범죄를 일으킨 거네 같은 날 오후 5시 26분 기내 1층 라운지 용의자 연행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 밀수루트에 대해서는 입을 열던가 이제부터 서해서 신문은 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얘기를 꺼낼 그 얘기를 꺼낼 순간 입을 다물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근데 기장과의 관계는 뭐야 그러면 기장과의 관계도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나는 어?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엄청 두려워합니다 엄청 두려워합니다 참다못해 살해했을 정도니 배우 조직이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이지 복잡한 이야기인가 보군 기장도 심심치 않은데 미추루기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나야말로 신세를 줬군 미추루기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이제 다시 승무원으로서 하늘을 여행할 수 있겠어요 저기 답내로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별로 안 갖고 싶은데 내 취향 아닌데 저거 왜 주는 거야 떠리 아니야 떠리 재고 상품 주네 그냥 아 그 그건 어 짬처리하네 아 그러시겠죠 필요 없으시겠죠 아 아 아니 이것도 인연이니 받아 두겠네 눈앞에서 저러니까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네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비행 때도 고유한 곡을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럼 부디 좋은 여행 되시길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머리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고 싶었는데 알려주지 않는군 오늘은 갑자기 미추루기 검사님과 수사하기 때에서 좋은 하루였습니다 난 두 명의 엘리베이터에 지진까지 경네라 끔찍했지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카로마 검사는 어디 갔지? 어 어 그게 고강에서 출국 수속 중입니다 출국? 카로마 검사님도 바쁜 모양입니다 사건의 단서를 쫓아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거라고 합니다 형사 아까 부탁한 콜택시 예약을 취소해 주겠나? 어 어 알겠습니다 어 얘도 따라가려는 건가? 같은 날 오후 5시 47분 한의사키 공항 같이 가려는 건가? 메이 처음에 말했을 텐데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럴 생각은 없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 스스럼 없는 행동이 제일 쓸데없어 넌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카로마 메이다 긍지 높고 존경스러운 검사 중 하나지 흥 조금 전에 너에게 짓밟힌 비참한 패배자야 무적이었던 아버지가 쌓은 명성을 거덜내는 철양한 삐에로라고 네 부친인 카로마고는 40년간 무패를 자랑한 검사였지 하지만 무적은 아니었다 어?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건 약간 성가신 상대야 이번에 발견한 밀수루트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위험한 거 아닌가? 난 네가 걱정할 만큼 영락하지는 않았어 그런가 그렇겠지 또 한 명 이 사건을 쫓고 있는 수사관이 있어 수사관? 인터폴 중에 가장 높은 검거를 자랑하는 자네지 코난? 사실 코난이 이제 나이 먹어서 여기 취직해 있는 거 아닐까? 도일이는 지금 보니까 못 돌아올 것 같고 그 상태로 커서 코난이 저런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만나게 될지도 몰라 너도 만나게 될지도 몰라 왜? 내가? 나는 이번 사건에 우연히 막 휘말렸을 뿐인데 그렇지 하지만 저쪽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모양이야 무슨 뜻이지? 곧 알게 될 거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나는 다음 편 비행기로 이 나라를 떠날 거야 이 비증 갚아주겠어 반드시 흥 갔다 이야 가버렸네요 이제 당분간은 그 채집과도 안녕입니다 니토놓고 길이 형사 수사에 협력하느라 수고받았네 아닙니다 밑줄기 검사님과 다시 일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파티입니다 소면에 넣을 얼음과 얼음에 설탕을 섞겠습니다 또 소면이야 메이 이 형사의 월급을 얼마나 깎은 거지? 형사 검찰총까지 바래다 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경찰차를 최고 속도로 몰겠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가주게 이리하여 귀국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은 막을 내렸다 가로마 메이 메이가 쫓는 표적 밀수루트 에미 복선은 깔려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배우가 모이는 것은 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오 뭐야 응? 미추룩이다 나이든 티나 이렇게 해버렸네 어 이제 받는군 아까부터 몇 번씩 걸었는데 누구지? 허우 내 목소리를 잊었나 미추룩이군 혹시 조이치로씨입니까? 허우 기억해났나? 갑작스럽게 미안하지만 부탁할 사람이 자네뿐이지 뭔가 사건이 셀 미추룩이군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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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당했네 허? 유괴사건이야 이번엔? 끝 2장 끝났습니다 아 세상에 이번엔 오케이 이번엔 유괴사건이네요 그런 것 같죠? 2-1인 것 같아요 유괴된 역전 조이치로씨가 그분인가? 그 1편에 아 그분인가? 노란머리 그 사람인가? 모르겠네 일단 보겠습니다 아 그 사람이 애가 있었나? 자 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유괴된 역전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조이치로씨인가? 새로운 그건가 본데? 나랑 만나는 검사인가봐 뭔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된 느낌? 가보겠습니다 에피소드 시작 해이 아치요 최3화 유괴된 역전 3월 13일 오전 10시 11분 띄용띄용띄용띄용 물음표 물음표 슬슬 시간이 됐군 어? 미출기 검사님 쌍행격을 가지고 배치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내게서 눈을 떼지 말고 철저히 미행해주게 어? 알겠습니다 끊겠네 슬슬 범인에게서 연락이 올 거야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유괴사건이 휘말리다니 게다가 몸값 전달을 하는 처지가 될 줄은 아! 아 저 가방 여행 가방은 조금 전에 확인했다 몸값은 이 안에 들어있어 어머 저 가방에다가 오 이제 내 휴대전화로 전송되어올 범인의 연락만 기다리면 되겠군 돈을 요구했나봐요 범인이 전달장소로 지정한 곳은 반도 어서오세요 여기는 반도랜드입니다 오? 노래공간 앞인데? 음 그래 고박군 저 초기 체포분이라고 합니다 체크 어 사진 찍었는다고 어? 어? 실례지만 사진은 안 찍으실 겁니까? 사진? 미안하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네 그러시군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 나왔다 여보세요 니놈은 누구냐 조이치루씨가 조이치루가 아닌데 음성변조기를 쓰고 있군 대리인인 미추룩이다 경찰이냐? 아니 나는 검사다 미천 융통성 없는거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대놓고 검사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지금 경찰도 아니고 검사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전화를 하겠어 끊어버리지 뒤에 근데 그 말 붙여줘야 되겠다 소드마스터 차라리 소드마스터라고 얘기하는게 낫겠다 음? 어쩜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하고싶은 말은 많겠지만 니놈이 바라는대로 몸값을 가져왔다 그렇군 그럼 공연구역으로 와주실까 오? 의외로 순순히 얘기하네 미행이 없는지 확인할 셈인가 부탁하네 이토노 코길이 형사 오 그런가봐 아르마지키 극단 묘기쇼 갸류 웨이브? 콘서트 라이브 케이크 귀엽다 미추르기다 이번에는 유령의 집으로 와라 아직도 더 이동하라는 거냐? 선택의 여지는 없을텐데 그렇지 가야죠 오라면 가야지 도착했다 언으로 들어오러 유령의 집 오 뭐야 흠 지향 한번 모약하고 저 혹시 죽은 사람 아니지? 유한의 살인사건 아니지 이거 프레디가 생각나네요 프레디 프레디 느낌 나는데 자 그문이다 안으로 들어오시지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오 오 뭐야 몸값을 거기 돌아 이제 내게 용건은 없다 아 아니 오 아니 뭐야 그 뭐지? 인질이 잡혀있는 이상 범인의 짓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 오 오 범인의 모습을 확인할 기회는 없었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유령의 집을 감시하는 수밖에 없겠어 오 오 뭐지 오 뒤에 뭐 온다 오 그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안 돼 미추루기 감정이었나 뭐지 같은 날 오전 11시 23분 땡땡땡땡 오전 11시 23분 그 인간 대신한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거래는 누구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경찰이 두 팀으로 알겠어 앞에서 합류하자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의식이 다시 희미해진다 기절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오 묶여있어 이곳은 몸값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궁금했는데 나까지 유기해버릴 줄이야 이톤 놓고 오기 일의 형사는 중간에 날 놓친 모양이군 내가 몸값 전달을 하게 된 건 어떤 사람이건 전화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노가와 조이치로 아마노가와 그룹의 회장이자 내 은인이기도 하다 오 귀가 부처님 귀야 부자들만 갖고 있다는 부처님 귀 조이치로 씨의 외동아들인 히카루가 유계됐다 아마 지금은 스무살이 넘은 청년일 텐데 청년이 유계된 거야 유계보단 납치에 가깝지 않나 납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보통 유괴는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단어에 속하는 건데 성인을 데려가는 거는 납치라고 보는 게 맞죠 외부의 구조를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순 없지 누구냐 누가 남의 노력을 비웃는 거지 어 뭐야 저 아리따운 여성은 누구죠 뭐야 누구세요 정체가 뭐지 유계보인가 유괴? 전 그런 전 그렇게 쪼잔한 일은 안 하거든요 제가 노리는 건 훨씬 더 커다란 거라구요 뭐지 저 녀석은 뭐지 머리에 기이한 열쇠를 꽂고 있어 어? 아니 저 마크는? 아니 여러분 이 마크 보세요 까마귀 그 내 방에 들어와서 비밀문서 훔쳐간 조직 조직원이잖아 오 그 마크 달고 있어요 아 쟨가? 설마 쟨가? 오 나 의외로 남자일 줄 알았는데 여자애구나 약간 괴도키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귀여운 여자애네 이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치 알 수가 없군 아 자기소개를 깜빡했구나 나도 참 미안해요 새의 먼 나는 밤하늘에도 자유롭게 날갯짓하는 새가 있네 보여주마 의적의 진술을 내가 바로 대도둑 야타가라스다 대도둑? 야타가라스라고? 따라하는 애인가? 애기인가? 아 본명은 이치조 미쿠모예요 이렇게 밝혀도 돼? 미쿠모라고 불러주세요 잘 부탁해요 수상한데 묻고 싶은 건 산더미처럼 많지만 우선 이 밧줄부터 풀어주게 흠 풀어줄까 말까 좀 더 필사적인 표정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 꼬맹이가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됐다 다 풀었어요 키가 큰데? 고맙네 일단 감사를 표하지 괜찮아요 답례는 나중에 실컷 받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물어본다 아무리 봐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소녀에게 대도둑? 야타가라스 근데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야? 자네는 대도둑이라고 했지 정말 도둑인가? 아 지금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소녀가 그런 거물도둑 같진 않다구요? 내가 의심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지만 저는 진짜 야타가라스예요 진짜요? 선대로부터 이어진 유서기품 대도둑이다 이거죠 집안이 도둑 집안이야? 도둑 집안인 것도 있었구나 그러게 신문에는 남자였는데 일단 체포해도 되겠나? 네? 안 돼요 아직 아무것도 안 훔쳤다구요 아 근데 유서기품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도둑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 얘는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애일 수도 있지 일단 이름만 달고 있는 거지 아휴 생명의 은인한테 그런 못된 말이나 하고 하긴 내 눈앞에서 뭘 훔치지는 않았지 야타가라스에 대해서 야타가라스라면 역시 그 네 의적 중에 의적 전설의 대 도둑 하지만 전 후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훔치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이러면은 얘 훔쳐가지고 당장 본거지가 어딘지 당장 풀어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훔치진 않았어도 어딘지 나야 할 거 아니야 정보를 뱉어내 도둑도 후계자 같은 게 있나? 그래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활약할 계획이에요 검사 앞에서 대놓고 도둑질할 거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죠 엄청나게 활약할 계획이라면 나중에 체포할 계획을 세워야겠군 음 역시 검사님이랑은 말이 안 통하네요 그런 문제가 아니셨나 야타가라스는 보좌할 것 없는 건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훔치는 건 단 하나뿐이라고요 단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은 우선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죠 맞는 말이다 근데 넌 어디로 너가 들어온 곳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가 들어온 창문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모른다는 듯이 얘기하지 자녀와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그나저나 검사님 이름이 뭐였죠? 음 아직 말하지 않았군 미추르기 레이지라고 한다 삿대질 아 맞아요 기억났어요 방금 처음 말했는데 제멋대로인 아이로군 그럼 미추르기씨 슬슬 여기서 나가볼까요? 어? 어라? 아니 봐 너 창문으로 들어왔잖아 어라? 밖에서 문을 잠금 모양이군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요 미쿠모 분명 자네는 저곳으로 들어왔지 그래 창문으로 들어왔잖아 이 방에 출근은 저곳뿐인가? 아이쿠 이런 실수를 하다니 뛰어내린 건 좋은데 뛰어오를 높이는 아니네요 앞뒤가 막혀있는 친구로군 상자 쌓아서 올라가면 안 되나? 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조사해봐야겠어 차라리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감금 장소 자 이건 악당군이네요 언제 봐도 흉악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인형탈의 머리 부분 같고 약간 양세찬 씨 이렇게 수염 같은 인형탈은 머리랑 몸이 분리되는 구제였군요 이 친구 약간 세상물적 모르는 스타일인가? 그런데 왜 이것만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지? 세트? 세트가 없죠 머리 부분만 있다 그 다음 휴대전화 내 휴대전화인가? 다행히 망가지지 않은 모양이야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미쿠모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여기있다 옛날 핸드폰 휴대전화가 있었네요 지금쯤 이터놓고 길이 형사가 경찰에 연락했겠지 전 왔어요 미추루기 검사님! 무시하셨습니까? 그래 범인에게 한 방 먹었지만 별일은 아닐세 면봉 없습니다 제가 미흥 중에 미추루기 검사님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그보다 긴급히 경관들을 불러 포위망을 펼치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 연락해놨습니다 하지만 그거때문에 으악 어? 왜그러나 형사? 어? 전화 바꿨다 누구지? 국제수사가 아닌 로 시류다 로 시류다 뭐야? 인사하는건 처음이군 미추루기 검사님 소문은 많이 들었어 왜 국내 위계사건에 국제수사관이 관여하지? 그런 자잘한건 신경쓰지마 범죄의 국내 국외가 어디있어 그보다 당신 상당히 당돌한 짓을 저질렀던데 뭐.. 무슨 소린가 낭자월! 무리답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헤이 아치벌이 그 사람인가 알아듣겠나? 자기 용량도 모르고 덤볐다가 유괴범에게 당하다니 한심하군 에이씨 처음부터 경찰에 연락했어야지 내 실수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건 사과지 우상급히 구조해주길 바라네 거절하겠어 뭐라고? 유괴범을 쫓고 있는 지금 괜히 인원을 내어줄 수 없거든 무리를 외면하면 고독한 늑대를 자처했.. 아 무리를 외면하고 고독한 늑대를 자처했잖아? 끝까지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봐 응? 검사 양반? 유괴범을 체포하고 나면 당신도 느긋하게 찾아줄게 니놈은 아! 끊었다 아니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됐다 에이? 꺼져버린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오기로라도 스스로 탈출하고 싶어졌다 도발당해가지고 도발당해서 아 맞아요! 이대로는 저도 대도둑이란 이름에 먹칠하게 될테니까요 우리 둘이서 열심히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요 답답하군 체포군 포토투어? 모르세요? 체포군 패밀리 포토투어예요 오! 체포군 패밀리에 모두의 사진을 찍고 근사한 선물을 받자 체포군 패밀리는 놀이공원에 한 명씩 총 네 명이야 네 명인데 지금 머리 하나가 여기 있는데? 한 명은 그럼 어디가 있는거지? 이거 머리 없는 사람 범인인가? 패밀리 전원의 사진을 찍으면 멋진 기념품을 준대요 저기 있는 인형탈을 촬영하는 건 어떻겠나 반칙은 안돼요 놀이공원에 한 명씩 밖에 없으니까 전부 찍으려면 꽤 힘들죠 그러고 보니 유령의 집에도 체포군이 한 명 쓰러져 있더군 아니 그거랑은 달라요 그건 인형이잖아요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 체포군 인형탈을 찍는 거라고요 어? 처음에 혹시 만난 체포군이 범인일 수도 있나? 아니 전나 통화했으니까 아니겠지 음 어렵군 전원의 사진을 촬영하자 자 이거 이거 쓰고 있던 사람이 범인인 것 같고 그 자 지금 일단 이거 입은 사람은 밖에 있고 이거는 지금 몸통이 없고 머리가 여기 있어 얘는 근데 머리는 여기 있고 몸통이 없어 핑크색도 그거 확인을 잘 해야될 것 같아 아 오른쪽 상자 아래 뭔가 들어있어요 이건 체포양 인형탈이네요 체포양? 미츠르기 씨나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체포군 패밀리에 대한건 이걸로 공부하세요 총을 든 흉악범이래 귀엽네요 맨 처음 등장한 체포군 처음에 만나네 총을 든 흉악범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 빨간 리본이 트레이드마크 수갑을 차고 있네요 여자애는 체포양이라서 이게 뭐지? 이 동암에는 패밀리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와있어요 뭐 어딘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체포군 동암을 수사수첩에 기록했다 그니까 그렇다면 이 상자를 이 상자는 인형탈을 담아둔 곳인가? 여긴 체포군 패밀리의 대기실 같은 곳인가봐요 상자는 8개지만 7개는 비어있다 지금은 인형탈 7벌을 사용 중이란 뜻이군 그쵸 그런데 이것들은 경찰 마스코트 아닌가? 아 이 놀이공원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대요 오 세상에 반도그룹이 여러 사건과 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나 이게 도대체 여러 사건에 연이 있는 사람이 만든 놀이공원에 경찰 마스코트가 좀 이상하네 국가권력이 놀이공원에 협력한다고? 예를 들면 수관 모양으로 생겨서 두 바퀴 도는 롤러코스터나 그만하면 됐네 살짝 경기증이 나는군 수사한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보자 일단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건 뭐지? 아! 왠지 강렬한 시선이 느껴진다 보.. 보고싶나? 네! 음.. 오! 이건 틀림없어요 열쇠에요 무언가를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형사나 안 듣고 왔더니 이제 형사를 대신할 녀석이 옆에 있어 도움이 안 되는 애가 일단 작은 열쇠 찾았어요 무슨 열쇠인지는 모르죠 무언가를 말이지 다음 이런건 아니고 하나씩 봐야되나? 아! 이거 체포군이네요 이것도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 자식! 무슨 짓인가? 갑자기 때리다니 체포군이라는 이름이 불길하다구요 체포군이라는 이름이 불길하다구요 이 놀이공원에는 이런 놈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거죠?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체포군에게 체포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나씩 봐야되네요 체포군의 라이벌인 악당군이.. 체포군의 라이벌인 악당군이군 미쿠머 이걸 하면 진밀감이 들지 않나? 에휴.. 도둑은 역시 이런 이미지인가봐요 더 멋있고 귀여운 도둑도 있거든요 도둑도 이미지를 개선해야겠어요 아마 힘들겠지 도둑이 이미지를 뭘 개선을 해 이건 정문 앞에 있던 체포군이군 초기 체포군이에요 경찰 속 가장이 처음에 디자인한 체포군의 원형이래요 이렇게 보니 체포군이 귀여워 보이네요 듣고 보니 점차 개선된게 느껴지는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역사가 있는 법이지 체포군이 사람인가요? 아니 근데 체포군 보면은 이 초점 없는 눈 너무 무섭지 않아요? 보통 이런 동그랗고 큰 눈 되게 무서움 약간 실눈캐가 실눈 떴을 때의 그런급인거지 저런 막눈광도 아니야 시커먼 저 동공에 어?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이게 막눈광이지 이거 이게 막눈광이잖아 이건 체포양이군 그런데 이걸 여자애라고 오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어? 그런가요? 보세요 속눈썹도 이렇게 길잖아요 그게 다 잖나 분홍색이구요 그게 끝이잖나 입술이 빨개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왜 리본 얘기나 안하는거지? 그치 리본도 달려있죠 아 이렇게 다 같이 본걸로 되네요 보자 다 본거 같아요 특별한건 없죠 다 본거 같고 벽에 있는건 아무것도 아닌가보네 아이 진짜 왜 저렇게 높은 곳에 창문을 만든거야 숨어둔 도둑이 도망치기 힘들잖아 음.. 이 사물함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될 것 같군 오 미출기씨 예리하시네요 도둑의 재능이 있나봐요 자네와 똑같은 취급은 하지 말아주겠나 음.. 어디 보자 이 사물함은 으이차 으이차 왜 이렇게 커다란 사물함을 만든거야 사물함을 쓰려면 발판이 필요하겠군 발판으로 사물 물건 필요한.. 이거 어떻게.. 이걸 세우면 되지 않나? 이 페인트로 어떻게 탈출할.. 아.. 이 페인트로 어떻게 탈출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어렵지 않겠나 이 페인트로 커다랗게 도와줘요 라고 쓰는거에요 글자가 보이는 곳에서 손을 흔드는 편이 빠르겠지 어.. 그럼 이 페인트를 태워서 유색 봉화를 피우는건요 아마 수상한 사람인줄 알고 경찰이 찾아올거에요 독국.. 그 뭐야.. 유독 물질 때문에 먼저 죽지 않을까? 기절할 것 같은데 페인트를 태우면 아니 근데 대도둑 입장에서는 그건 그것대로 곤란하네요 페인트가 아닌 물건으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보게 보자 페인트가 아닌 물품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애초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봤고 아 이거 연결을 좀 해봐야되겠다 연결을 해보자 인형탈 사물함이랑 이걸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아니네..잠깐만 사물함 아니냐? 열쇠 사물함? 일단 이건 아니야 사물함을 열 순 없어 대화를 해볼게요 유괴범 나를 가둔 유괴범은 어디있지? 여기에 검사님을 감금한 다음 건너편 방에서 뭐라고 떠들던데요? 나도 잠결에 들은 것 같다 떠들었다는 건 대화 상대가 있었다는 뜻이지 범인은 인조인가? 하지만 그 뒤에 나갔나봐요 검사님에겐 더이상 볼일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겠지 나는 1억엔을 가져가는 김에 유괴된 거니까 옆방이라.. 문 너머로 살펴볼 수 있겠어 여기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유괴범이 있던 방이 보여요 수상한 곳이 있으면 조사해보자 일단.. 지하가 있네요 저 구멍은 뭐지? 아! 범인이 바닥 아래에 도주형 터널을 준비해놨나봐요 제법인데요 꼭 대도독 같아요 아니 범인이 준비한 게 아닐세 열린 바닥의 문이 기둥 돌출부에 고정되어 있어 일단 지하실 이 건물에 원래 있던 지하실로 통한 입구겠지 지하실 지하실 저쪽에도 문이 있군 이 문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다면 저 방과 이 방은 비슷한 구조라고 추측할 수 있지 탈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군 아하 지하실 문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도 그렇다면 이걸 걷어내야 한다는 건데 잠깐만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추리를 해야 되겠군요 잠깐만 하나 더 있다 여기에 여기와 똑같은 기둥이 있군 저쪽에도 열린 바닥의 문을 고정하기 위한 갈고리 같은 게 붙어있다 저 갈고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내가 묶여있던 기둥이 있던데 뭔가 발견했나요 미추르기씨 그래 이건 대단한 힌트가 될 것 같군 어허 됐나? 오케이 이거잖아 이거 오기오기오기 내가 묶여있던 기둥이다 응? 왜그래요? 이 기둥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창문에 닿을지도 모르겠군 아 난 또 뭐라고 그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 이 돌출부를 발판으로 삼으면 되겠지 부탁하네 미쿠모 어? 뭐 어떻게 할라고? 저만 믿으세요 대두둑 야타가라스의 묘기를 똑똑히 지켜보시라 얍! 뭐야 역시 그렇군 기둥은 올라가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자 돌출불 나왔어요 아니 알면서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먼저 했어야죠 자 추리에 들어갑시다 열린 바닥과 묶여있던 기둥 두 개를 조합하면 지하실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아래 이 기둥에 이 돌출부는 어 그 돌출부에서 점프해봤자 창문에 닿지는 않을걸요 아무리 미추르기 싫어도 힘들 거예요 흠 이 돌출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 에? 정말요? 옆방을 보면 알 수 있지 지하로 가는 문을 걸어놓는 용도일세 즉 이 방에도 열리는 바닥이 있다는 뜻이지 앗 앗 그렇구나 이 비닐천에 덮여있어서 몰랐던거지 좋았어! 들춰보자구요 스르륵 그렇지 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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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와 이건 틀림없이 비밀 지하실로 가는 입구일거에요 보물 냄새가 풀풀 나네요 오히려 밖으로 가는 줄구였으면 좋겠는데 얼른 열어봐요 그래 음 아무래도 이 문은 잠겨있는 모양이군 오케이 바로 열 수 있죠 네? 아니 그럴 수가 아 딱봐도 딱봐도 열쇠랑 연결하면 될 것 같죠? 열쇠랑 지하로 통하는 문 연결 합체 파직 미쿠머 자네가 나설 때가 온 것 같군 네? 제가요? 빌려주겠나 자네가 좋아하는 그 작은 열쇠를 아 그렇구나 나 저만 믿으세요 이 순간이 진짜 끝내준다니까요 알겠으니 얼른 열게 챠칵 오! 비밀의 문이 지금 막 열렸어요 아! 아! 기다리게! 아우! 젠장 지금 사다리가 떨어진거죠 지금 아 참 형사가 형사가 옆에서 그렇게 헛소리 하면서 논점을 흐리더니 이제는 아기가 탈출까지 아니 괜찮나 미쿠모 아! 괜찮아요 사다리가 분리된 것 뿐이에요 사람 놀라게 하는군 아! 뭔지 모를 커다란 기계가 엄청 많네요 출구는 있는 것 같나? 어! 달 세웠다 아! 아니요 아래엔 엄청 좁아요 출구는 없나봐요 아! 죽는 줄 알았네 갑자기 뛰어드니 그렇지 오묘하게 굴다간 수명이 줄어들 거다 아 참! 사다리가 분리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 사다리 어? 올꺼? 지하로간 입구에 일렀다 미쿠모 다시 한번 묶겠는데 출구는 없었나? 네! 엄청 좁은 색 커다란 기계만 놓여있더라구요 그렇군 그나저나 다친 데는 없나? 말짱해요 사다리가 분리됐을 땐 좀 놀랐지만요 이 사다리를 어딘가에 이용할 수 없을까? 아! 이거를 사물함이랑 사다리랑 사물함 조합하면 되겠죠? 저 사다리 꺼내가지고 사물함을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잘했네 미쿠모 에? 뭐.. 뭐가요? 뭐.. 무슨 뜻이에요? 가끔은 무모한 행동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뜻이다 어? 그거 칭찬맞아요? 적어도 고맙게는 생각하네 이 사다리를 발견했으니 지하로 내려가는 사다리 말이에요? 사다리는 내려갈 때만 쓰는 물건이 아니지 아 그렇구나 이걸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 저 사물함 위에 올라가기에 충분한 길이겠지 얼른 써봐요 조사 종료 쉽죠? 여기는 좀 쉬워요 초반은 쉬워요 됐다! 이제 탈술할 수 있겠네요 그래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써버렸군 나를 유괴한 유괴봉과 정체모를 국제수사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 있군 끝을 내겠다 내 손으로 직접! 같은 날 오후 12시 21분 서부구역 어? 뭐야? 저기 놀이공원에 서부구역이 따로 있나봐요 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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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미 아무래도 비는 그친 것 같군 아! 아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어 밑줄이 검사님 아 그럴 줄 알았어 어 탈출하셨군요 아마터면 저도 제 마음속 감옥 속에 아 이제 놀라 아마터면 저도 제 마음속 감옥에 갇힐 뻔했습니다 이터널 코길의 형사 이게 대체 어떻게 된건가 그..그..그게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나오려 번호 끝! 98, 99 99 사부님 99명 전원 집합했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하아 이 자식들아 뭘 번호를 세고 앉았어? 어 뭐야 이 사람도 형사야? 이 사람도 형사야? 아니 아니 하고 다니는 폼이 형사가 아닌데 인간이란 말이다 모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잖냐 2나 3은 없어 모두 다 1등이다 뭐야 이 사람 사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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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자네가 로우 수사관인가 이 자식 어디 감히 사부님께 어허 낭자월 아 이게 뭐야 예의를 지키지 않는 늑대는 어미 늑대에게 물리는 법 예의를 잊지마라 목소리 톤을 바꿔야겠는걸? 신하 옆에 부자 구조도 있네 어?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지만 받으시죠 음 그래 고맙군 나는 이런 사람일세 아 너무 초라해 어 내 명함 너무 초라해 보여 나도 마크 하나 넣어줘 아 명함 너무 초라해 얘들아 이게 이 나라의 관습인 명함교환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웃어 웃어 역시 형님 형님 벌써 예절을 역시 역시 멋있어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인터폴에서 서봉민국 출신 엘리트 수사관이 있다고 그 사낸인 인터폴 중에서 가장 건보율이 높다고 한다 미스터 로우 왜 국제 수사관인 자네가 이 사건을 맞지? 그런건 당신이 알 바 아냐 검사 양반 뭐라고? 당신 소문은 많이 들었어 귀국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하! 승무원 하나 체포하는데 대체 몇 시간을 잡아먹은 거냐 아니 잠깐만 미추르기 검사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당신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 쬐쬐한 소리 할 생각은 없어 만약 내가 거기 있었다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걸 아니 그럼 아크비 녀석도 죽지 않았겠지 어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인 아크비 힉스 수사관 말인가 그 녀석은 인터폴 동기거든 녀석이 하는 내가 풀어주겠어 힉스 수사관은 메이와 함께 밀수를 주사 중이었지 같은 사건을 쫓고 있다는 또 다른 수사관이 이 사람인가? 이번 유괴 사건의 피해자는 나와도 관계가 있네 나도 수사에 협력 가소롭군 이곳은 말끔하게 관리된 법정이 아니야 현장이라는 이름의 정글이지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가소롭군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법정으로 돌아가시지 무례하군 법정을 모욕할 셈인가? 그리고 로 말이다 아 그리고 말이다 검사의 더러운 손을 빌릴 생각은 없거든 진실을 왜곡할게 뻔하니까 검사의 손이 더럽다고? 뭐지? 이 엄청난 적대심은? 어? 무슨 일이 있었나? 얘들아 반도랜드는 이미 보의가 끝났다 유괴범을 내 앞에 내려와라 흩어져 왜? 형님 찾아오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그럼 난 간다 검사양반 당신은 여기서 얌전히 있으라고 기..기다리게 에이 이 자식이 내 발을 무시하는 거야? 미..미추르기 곱사님 저렇게.. 저렇게 무례한 사례는 오랜만이군 왜 저 수사관이 갑자기 나타난거지? 이토노코.. 이토노코 길이 형사에게 물어봐야되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 당장 나에게 말하길 수고 많았네 이토노코 길이 형사 네 나와 유괴범을 놓친것도 모자라 수사권까지 뺏기다니 네 다음달 월급을 기대하게라 아 불쌍해 아 불쌍해라 자..작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토노코 길이 케이스케의 실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겠네 로 수사관에 대해 형사 경찰에 연락한게 틀림없겠지 너..너무 아쉽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다니던 직장 전화번호를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수사관이 진두지휘를 하는거지? 어...저...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5분 뒤에 저 늑대인간이 찾아왔습니다 로우 수사관 말인가? 늑대인간이래 목적이 뭐지? 오토바이 탈 것처럼 약간 오토바이랑 어울리는 스타일의 사람이죠 미추르기 검사님 뭐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지? 그게 그 여자애는 누구입니까? 아 그러네 저는 미추르기씨의 조수인 이치조 미쿠모에요 아니 그럴 수가 미쿠모 나는 자네를 미추르기 검사님의 파트너 자리는 얘네부터 제거였단 말입니다 아 미안해요 형사님이 자리를 훔쳐버렸네요 아니 그렇게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해도 용서 못합니다 아니 왜 싸우는거야? 싸우지마 아직 아무도... 아 미추르기 검사님 도둑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뭐야 지금 단짝 연애하겠습니다 자리빗기 게임이 시작되겠네요 형사님 이 탁신한테들 탁신한테만 그만 앉을 겁니다 둘 다 별론데 둘이 같이 다니면 안되겠나 둘은 난 혼자 있고 싶은데 휴 저렇게 용서가 많으면 날치기도 마음 놓고 못하겠네요 저많은 인원에 둘러싸이면 무시하지는 못하겠지 뭐 저는 날치기 같은 시시한 도둑질을 안하지만요 어느 쪽이지? 헷갈리게 하는군 애초에 이 소녀의 정체는 뭐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앞으로의 수사 이제 유괴범 수사는 어떻게 할건가요? 글쎄 수사권을 로우 수사관에게 있지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저도 도울테니까 수사해봐요 자네는 분명 대도둑이라 하지 않았나? 굳이 따지자면 수사당하는 쪽 아닌가? 아 뭘 모르시네 저는 대도둑 야타가라스라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야타가라스가 훔치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그 단 하나가 뭐지? 뭐 걔도 잔네야? 잔네 같은 느낌인가? 확실히?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단 하나가 뭐지? 야타가라스가 훔치는 단 하나 그건 진실이에요 진실이구나 약간 은폐된 기록이나 거짓으로 짜여진 뭐 그런 것들은 다 훔쳐가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부패를 훔치는 거지 부정부패를 훔쳐서 까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진실이니까 그렇군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이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명의 의적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신출기부란 대도둑 야타가라스 그러면 7년 동안 대물림된 거야? 이 대도둑 집안 도둑질을 일삼는 집안이 7년 동안 몰살당하지 않고 유지가 됐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이 잘못됐을 때 증거를 훔쳐서 고발한다는 것도 뭐 부정부패죠 뭐 뒷돈 받아서 증거를 은폐하든 뭐든 어쨌든 그것도 부정부패라는 부분이 맞지 않겠어요? 생김새도 목적도 알 수 없었지만 표적은 한결 같았다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에서 그 증거를 훔쳐 공개한다 그쵸? 어느 궤도처럼 호들갑스럽게 예고장을 보내진 않는다 그 어느 궤도가 누굴까요? 표적이 된 기업은 침입당했다는 침입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에 부정을 저지른 증거가 도착한다 새발 까마귀가 흐려진 가드 한 장과 함께 그 말대로 녀석이 훔치는 건 진실이라 할 수도 있겠군 이 소녀가 그 야타가라스의 후기자라는 건가? 하지만 녀석은 녀석은? 이라는 건 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건데 다른 사실이 있다는 것 같죠? 녀석은? 이라는 거 보니까 히키 카루 히카루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어? 뭐야? 아 아저씨구나 아 아 엄마인 줄 무슨 여잔 줄 알았네 조이치루씨? 호 미츠르기군 귀국하자마자 미안하게 됐구먼 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이치루씨의 부탁이니까요 조이치루씨께는 유학 중에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곳의 사법연수원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해외 재판을 배울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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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말로 고맙네 가루마꾼과는 친한 사이였으니 말이야 가루마꾼이 아끼던 제자인 자네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어 그런가봐요 유명한 사람이라 오 배 지폐를 그냥 막 갖고 있네 아저씨 아이스크림 사 먹게 한 장만 여기 여기 츄러스 하나 사 먹게 한 장만 놀이공원 가면 츄러스 사 먹어야 되는데 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말하게나 우리 회사에 연결망을 써서 언제든 어디에나 데려다 주겠네 어?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유괴된 히카루씨의 아버지인 조이치루씨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잦았나? 어서 어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게 어 천원 이천원 삼천원 사천원 오천원 조이치루씨 죄송합니다 히카루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아 아아 어 그런 미치루기꾼 거래는 어떻게 됐나 어 이러게는 빼앗겼습니다 범인은 도주중인 것 같습니다 아아 아저씨가 불쌍하네요 미치루기씨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조이치루씨 유괴사건에 대해서 유괴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래 어제 있었던 일이네 집에 전화가 걸려왔지 수학이 너머로 아들이 말하더군 살려줘 아빠 라고 하아 조이치루씨 정말 딱한 일이지만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아니 아빠라고 불러준 게 오랜만이었거든 어? 그러면 구라일 가능성이 약간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이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도 모르게 감동했네 그걸 녹음해뒀어야 했는데 말이야 녹음해뒀어야 하는 전화가 맞긴 하지만 이게 바로 아들 바보인가? 아마노가와 히카루 히카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유괴사건과 상관이 있나? 행동이나 교우관계에 대해서 뜻밖의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동아들이 히카루는 올해로 21살이 되대 날 닮아서 착하고 잘생겼지 잘생겼다고요? 궁금한데요 아마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거야 교회에 요즘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어디 보자 그렇지 집사인 오구라와 연락이 끊겼네 어? 집사가 혹시 데려갔나? 집사와 연락이 끊겼다고요? 오구라 마스미라는 사람일세 우리 가문과는 오랜 사이지 히카루와도 사이가 좋으니 어디 갔는지 알거라 생각했네만 오구라 마스미 집사 집사인 오구라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수한 집사일세 히카루의 가정교사기도 했지 얼마 전에 휴가를 갔는데 휴가가 끝나는데도 연락이 없어 연락할 수단은 없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은요? 없다고 들었네 연락할 수단은 이미 다 써봤지 이것도 유괴사건과 상관이 있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니 오구라 마스미라 머릿속에 넣어둬야겠군 이토노 코기리 용사 수사를 시작하지 수상한 국제구사 수상한 국제수사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순 없어 그래야 미츠르기 검사님이십니다 저 이토노 코기리 케이스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조이치루씨 범행 루칭은 제 책임입니다 히카루는 제 손으로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미츠노기꾼 부탁해도 되겠나? 좋았어 그럼 수사를 시작하자구요 당신 할텐데 앉을꼼 더 어우 머리야 21살이면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아 뭐 늦둥이 외동아들이라 했으니까 늦둥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1살이면 아 그리고 몰라 저 할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겉에만 노안이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아들 나이만 나왔지 저 아저씨의 나이가 나온게 아니니까 노안일수도 있잖아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글쎄 우리는 이곳에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범인들은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지 범인들이 도망친곳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 그렇군요 단서를 찾겠습니다 어? 어 여기 경찰 아저씨 잘생겼다 이봐 고기너 네? 저 말입까? 이런 데서 뭘하나 어? 지금부터 미추룩이 검사님과 함께 수사를 시작할 차이였습니다 아니 그걸 말하면 어떡해 멍청한 놈 관할 경찰서의 용사는 전원 로 수사관의 지휘 안에 들어간다 어? 그, 그, 그럴 수가 아이씨 그런 늑대인과 밑에서 이러기 싫습니다 미추룩이 검사님 없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네도 경찰이라는 조직의 일원이니 어쩔 수 없지 자, 이리와 아아, 검사님 너한테 딱 맞는 일을 준비해주마 이런, 가버렸네요 없는 편이 나왔을 것 같군 미쿠모 어? 왜 그러세요? 어서 시작해요 저기 조수 사서 해야죠 자네도 집에 돌아가게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에에에에? 전 미추룩이 씨의 조수잖아요 자네를 조수로 삼은 기억은 없네 흠,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아까 훔쳤거든요 미추룩이 씨의 조수 자리를 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아채기도 전에 훔쳐가는 것 그게 바로 야타가라스죠 그런 억지가 대체 어디 있나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미추룩이 씨는 내키는 대로 수사하세요 유능한 조수인 미쿠모는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요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말을 들을 생각은 없어 보이는 분 어쩔 수 없지 내버려 둬야겠어 여긴 약간 주인공 빼고는 주인공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주인공 빼고는 확실히 다 특이한 사람들 뿐이네 경찰 수사관한테 일단 물어보자 여길 지나가도 되겠나? 들여보내지 말라고 로우 수사관님께 명령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갔네 범인 녀석, 여기 숨었나? 아무리 그래도 거기 숨진 않았겠지 아이참, 미추룩이 씨 그냥 농담이에요 이런 곳을 진짜로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 하지 이 안에는 없고 대화했고 대화했고 일단 발자국 아! 왠지 몰라도 발자국이 잔뜩 찍혔네요 아무래도 내가 감금 갔던 사이에 비가 내렸나보군 어! 맞아요! 소나기였는지 금세 멈췄지만요 그 덕분에 발자국이 남은 모양이야 이 발자국을 조사하면 범인이 어디로 갔는지 바로 알겠네요 아! 근데 여기 지금 경찰도 서있는 거 보면 경찰도 밟은 거 아니야? 여기에 지나갔다면 범인의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됐을 테니까요 비가 아무리 그쳐도 땅이 이렇게 금방 음... 뭐 게임이니까 아니 그리 간단하진 않네 에? 잘 보게 꽤 많은 종류의 발자국이 남아있어 그래 내가 말하는 게 이거지 뭐가 범인의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지 어? 그러게요 범인의 신발 모양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일단은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 미초르기씨 이건 뭐예요? 말에게 채우는 기구다 지금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군 에이 그랬군요 말 타고 달리고 싶었는데 자네는 말을 탈 줄 아나? 어? 아니요? 숭마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전 이래봬도 아는 사람 중에 말띠가 있거든요 어?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이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옆에 있으면 약간 피곤한 사람 있잖아 딴소리하고 막 말 다 했고 여기는 원래 뭘 넣어두는 곳일까요? 마실 거 아니겠나? 마실 걸 이런 햇볕 아래 두면 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서부의 무급자들에겐 맛 같은 건 상관없을지도 모르지 아니요! 무급자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무급자들을 어쩌면 그런 이상한 맛을 좋아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것도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이하네 어? 이 선인장에 무슨 설명이 적혀있어요? 이 선인장은 경찰청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어잉? 경찰청에서 왜 저런 걸 주지? 아니 이것까지 경찰청이 협력했다니 경찰청에 남아있는 선인장이 있었던 걸까요? 에이 설마 듣고 보니 짐작 가는 게 짐작 가는 데가 있군 어? 선인장? 저 인형 저 인형탈 수상하다 사진 찍어야 되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인지 셔터에 말이 그려져 있다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마를 훔쳐보지그러나? 그럼 어? 잠깐만 미츄르기로 뜨네 그럼 미츄르기씨 이마를 셔터 밖으로 꺼내주세요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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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티 오게티 이거 미츄르기로 나온 게 미츄르기가 미츄르기씨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오게티 발견 체포군 오 무서워 덥구만 아 체포군이다 카메라가 어딨지? 체포군 잡았다 자각 예에이 찾았어 찾았어 왜 저렇게 신났지? 그러고 보니 체포군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지 체포군 자네는 뭔가 자네는 뭔가 목격했나? 어 저는 말이죠 말을 못해요 뚱가뚱가 아이고 더워라 왠지 기묘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에잇 벗겨라 아 뭐야 에잇 아 방금 본관의 정체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아 뭐야 어 약간 괴도 루팡처럼 생겼다 그렇지 않아? 하라바의 순경이었군 에잇 본관은 하라바의 스스무입니다 하라바의 순경은 2년 전에 내가 담당했던 어떤 사건의 증인이다 지금 떠오르는 건 경솔하고 어벙한 운동에 짜증이 치밀었던 기억뿐이군 경찰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다는 건 범인이 경찰일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미츠르기씨 아는 사이예요? 예전에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네 방금 왜 정체를 숨기려 했던 거지? 수수무군 순경 왜 이런 곳에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나 아 네 하지만 본관은 지금 체포물입니다 농땡이가 아니라 꿈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천된 사람들 혹시 여기서 알바하는 건가? 범인 찾지 말고 여기서 정신이나 차리고 있게 뭐 이런 거 아니야? 본관은 이토놓고 코기리 형사 같은 형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 조금 전까지는 본관이 따끈한 파출소 업무에 진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달린 무선에서 아니 유괴범이 도망쳤단 겁니다 여기서 기회를 잡아 꿈에 그리던 형사가 되기 위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본관은 이렇게 애교를 떠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산에는 여전하군 별로 이렇게 경찰로서의 위험이 보이진 않는데요 체포분 왜 그렇게 부끄러운 꼴을 하고 있지 네! 이거 그러니까 놀러 오신 손님들을 배려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사원의 일동은 직원이나 인용탈로 변장의 범인을 추적질입니다 오! 수사하는 사람 중에도 인용탈 쓰고 변장한 사람이 있다네 그럼 좀 헷갈릴만 할 것 같은데 이거 나 때린 사람도 인용 옷 입고 있었잖아 그렇단 말이지 로 수사관도 빈틈이 없군 수많은 의상 중에서 체포군의 인용탈이 당첨되다니 본관은 영광입니다 일단 체포군은 아니네요 4명이잖아요 체포군은 일단 아닌 게 밝혀졌어요 처음에 사진 찍을 때도 이 사람이었나? 자네는 언제쯤부터 여기 있었나? 불과 약 1시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 나올 땐 체포군이 아니구나 내가 묶인 채 깨어났을 쯤인가 본관은 그때부터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관도 이것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관만큼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이런 질문하기도 전에 질문하기도 전에 얘기를 해버렸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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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입니다 수상하군 하라바의 순경 자세히 이야기해보게 본관은 명예로운 체포군 역할로 임명받아 의기양양하게 놀이공원을 어슬렁거리며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여기로 왔습니다만 오는 길에 수상한 인물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유일하게 체포군과 맞는 게 다입니다 하라바의 순경의 말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미초르기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라바의 순경의 발언과 모순된 것은 뭐지? 아니 본인이 체포군인데 체포군을 봤다고? 체포군은 4명밖에 없잖아 한 명씩밖에 없는걸? 뭐지? 잠깐 하라바의 순경 방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겠나? 네 물론입니다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하라바의 순경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체포군과 마주쳤다고 했나? 그건 불가능해 이걸 봐주게 이 놀이공원의 체포군은 오직 한 명일세 다시 말해 하라바의 순경 자네가 체포군인 이상 체포군과 마주칠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럴 수가 어 어 복관은 꽤 체포군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또 다른 체포군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옷이 두 벌이에요? 위에는 옷이고 밑에는 이 머리고 이런게 아니라 위에도 옷 아래도 옷인거야? 근데 놀이공원에는 존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옷이 전부 다 없었어요 그렇게 치면 제가 봤을때는 위아래인거 같은데 머리 넣는데랑 옷 넣는데랑 두개 아닐까요? 난 그렇게 인지했는데 자국에서 다이어 자국이 뻗어져 나와있다 여기서 차가 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게다가 자국이 남아있다는건 소나기가 내린 시간대에 생긴 자국이란 뜻이다 이 차의 타이어도 분명 진흙투성이가 됐겠지 여기 차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범인의 차일수도 있으니까 타이어 자국은 3줄이군 차량을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겠어 자 그러면은 잠깐만 너가 말할 사실이 있니? 아 유괴사건에 대해서 미쿠모 자네 생각에 이 유괴사건 어때 보이나? 저는 유괴당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알고 싶네요 그러고 보니 설명하지 않았군 발단은 아마노가와 그룹 회장인 아마노가 조이치루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조이치루씨의 외동아들인 히카루가 유괴되어 몸값을 주러간 내가 습격을 받아 감금되었지 아 그래서 기둥에 묶인 채 우와 했던거군요 그건 이제 그만 잊어주게 재면이 말이 아니군 나의 이 시크한 모습을 시크한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은데 말이지 다 한거 같다 그럼 이제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네 추리를 해야되겠군요 다 본거 같애 오케이 그러면 추리에 들어가자고 말하는게 이것뿐인데 이거랑 이거랑 뭔가 있나? 오 오케이 존재할 리 없는 또 다른 체포군 그 정체는 명백하지 아 범인은 인형탈을 쓰고 도망친거군요 그래요 인형 체포군 정체가 유괴범으로 추측됩니다 새로운 가서 이제 머리를 벗겨보면 되는거 아니야 만났을 때 그렇다 저 선반에서 사라진 인형탈은 제 기억엔 체포군 초기 체포군 악당군이었어요 그래 그 세벌이었지 가짜들이 이 놀이공원 어딘가 있다는 뜻이네요 아 맞네요 위아래 한 벌 위아래가 한 벌이 맞네 체포 양은 있었으니까 근데 다음으로 또 넘어가려면 두개를 또 합치는 건가? 발자국? 발자국이랑 연관이 크게 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게 전부인데 이 탈의 발자국을 맞다타내는 건가? 탈 쓰고 도망간 어 맞네 범인들이 인형탈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아까 그 발자국이 중요해지겠군 아! 이걸로 범인들의 신발 모양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 찾아봐야 할 건 신발 이라기보단 발의 자국이겠지 어 아까 그 발자국 중에서 인형이 탈 발자국을 찾아봐야겠어요 다시 보자 어디 보자 이 중에서 인형탈 발자국은 아! 이거랑 이거 아닐까요? 음... 인형의 탈 발자국은 두개가 있군 이 발자국은 서쪽으로 걸어가서 아! 아 여기서부터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없으니까 나무바닥이죠 그래도 보아 안에 공연구역 쪽으로 간 모양이군 또 다른 발자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 아 이 발자국은 동쪽으로 걸어가서 저 사람 저 사람 저 순경 어? 어라? 중성! 아 범인 잡았다 아잇! 잠깐 본가는 범인이 아닙니다 미쿠모 진정하게 그건 하이바이 아 하이바이? 하라바이 순경의 발자국이 아니였을 아마 인형탈을 쓴 범인의 발자국이겠지 어? 그렇군요 범인은 이 차구에 볼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그렇겠지 하라바이 순경 잠시 비켜주겠나? 그 차구를 조사해야겠어 아! 아! 넵! 아! 알겠습니다 어... 열면 되겠죠? 어? 저... 무슨 모양 있지 않아? 안에 범인이 숨어있는 거 아닐까요? 캬아아아! 아아아! 헉! 어? 뭐야? 시체가! 아니 이게 뭐야? 아... 이... 이건? 또다시 시신을 발견하게 되다니 아무래도 미쿠모는 충격을 크게 받은 모양이군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지? 오! 아! 이 사람이 집사! 아! 집사구나! 아! 오! 아니 오구라 아닌가! 조이치루씨!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래! 맞네! 우리 집사인 오구라일세!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으으... 오구라 마스미가 왜 이런 곳에서 죽은 거지? 로우 수사관의 부하가 오기 전에 조사해봐야겠군 유괴범의 발자국은 이 차구로 이어져 있다 그 자고에 시신이 있었다는 말은 이 피해자가 유괴범일 가능성도 있겠군 아하? 뭔가 약간 여러 명이 겹친 그런 느낌이려나? 이걸 봐서는 총에 맞아 살해당한 것 같군 오호 총살 당했어요 갑자기 시신이랑 맞닥뜨렸는데도 침착하시네요 미추르기씨 이틀 연속이니 그럴만도 하지 시체를 보고 사는데 뭐 수사한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보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체를 또 봤는데 뭐 그 국제수사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정식검시 결과는 가르쳐주진 않겠지 검시는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조금 조사해봐야겠군 아무래도 복부와 어깨에 두 군데에 총상이 있는 것 같군 아 그쵸? 여기도 피 흘리고 지금 배도 있죠 음 그럼 이 사람은 총을 두 발이나 맞은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복부로 들어간 총알이 어깨 부흥까지 관통한 것 같다 헉! 그러면은 누운 상태에서 총을 맞은 건가? 누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쏜 건가? 이게 아래에서 위로 쏘기는 좀 애매하잖아 소지 각도가 서 있을 때 등쪽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면은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 밑쪽에서 이렇게 와 대단하다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군요 지금까지 많은 현장을 지켜봤으니 다소 지식이 쌓이기 마련이지 하지만 이상하군 총알이 관통했는데도 현장이 너무 깨끗하지 않나? 그래 피 자국이 없어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은데 이 위화감을 수사수첩에 기록해야겠어 일단 관통하고 아니 일단 이게 피를 흘렸으면 피가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목걸이 특이하게 생긴 목걸이군 아 보물인가요? 음 조금 기운을 차렸나? 말모양 목걸이군요 골동품 같지만 예쁘네요 이건 플래티넘 실버에요 보물이라고요 보물 아 실버? 플래티넘 실버? 아 예민한데 예민한 말인데 플래티넘 실버 아 목걸이 뒤에 뭐라고 새겨져 있네요 스미.. 스미오쿠라마 스미오쿠라마? 이 사람의 이름일까요? 스미오쿠라마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어? 뭘까? 스미오쿠라마가 누구야? 납치된 사람은 히카루잖아 잠깐만 이거 받고 목걸이 받고 어깨 받고 됐나? 다 본건가? 스미오쿠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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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스미오쿠라마 아냐아냐아냐 관계없어 관계없어 스미오쿠라마 스미오쿠라마 뭔가 연결할 수 있나? 아냐 이거는 다 본 것 같군 스미오쿠라마 스미오쿠라마 그런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옮겨진 것 같죠? 조이치루씨 이 시신은 그래 맞네 우리 집사인 오구라일세 어쩌다 이렇게 된건가 분명히 휴가를 갔다가 연락이 끊긴 이후로 걱정했는데 오구라마스미가 왜 이런 곳에서 죽은거지? 일단 얘기했고 놀이공원 차인거 같은데 이 차는 뭐지? 음 세골보아 아닌 체폭은 차일거 같아요 타이어가 3개 어? 그렇다면 저기 있는 타이어 자국은 아 3륜 자동차 저거구나 흠 그건 말이 안되네 어? 에? 왜요? 타이어를 보게 진흙이 묻어있지 않으니 이 차는 아니라는거죠 비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다는 뜻이지 오 그렇군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저런 똑같은 차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단서는 없을 것 같군 일단 다 봤고 얘기했고 뭔가 아 전 이런 의자가 좋더라구요 흔들 흔들 전 노후에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고 싶어요 미츠르기씨는 지금 나이에도 이런게 어울릴 것 같네요 흐하 왕말하네 음 내가 그렇게 현륜 있어 보이나 나이가 몇 살이지? 위츠르기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음 보자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살인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군 아 스물다섯에 스물여섯이야 생각보다 어리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셔터를 올렸더니 갑자기 일반인이 시신을 볼 기회는 거의 없으니까 아 방금 저를 일반인 취급한 거예요? 아니 저는 미안하군 자네는 도둑이라고 했지 아니거든요? 대도둑이라고요 대도둑은 그렇게 쉽게 놀라지 않아요 방금 전에 한 말과 모순되지 않나? 일단 별 얘기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추리를 해야 하나? 하나 밖에 없어 추리는 못해 얘기도 했어 뭔가 안 본 게 있나? 꼼꼼하게 다시 봅시다 아 옆길로 갈 수 있... 공연장? 아 못 가네 아직 아직 가지는 못하고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의자 했고 말도 다 했고 사건 현장도 다 봤고 뭐지? 뭔가 제시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얘기는 다 끝났는데 얘한테 뭔가를 물어볼 게 있을까? 어...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있나? 어... 남이 할 말을 가르치지 말아줬으면 좋겠군 그럼 미츠르기씨한테 돌려줄게요 말이 아니라 정보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고 특별한 거 없는데? 얘랑 얘기하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걸? 얘 제시밖에 없는데? 얘랑 뭔 얘기를 해야 돼 제시하기 저 말고도 도둑이 있나 보네요 설마 자네 짓은 아니겠지? 아니 그럴리가요 체포분은 제 적이라고요 상상이 가세요? 체포분과 웃고 떠든 제 모습이 그다지 어렵진 않군 이거는 아닌데 전 놀이공원이 너무 좋아요 아쉽게도 이번에 놀러 온 게 아니지만요 듣고 보니 자네는 왜 여기에 왔나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났지? 어 맞아 어 그야 당연히 미츠르기씨를 미행했으니 그렇죠 어? 날 쫓아왔다고? 언제부터? 아니 날 미행했다고? 아니 그런데 이유가 뭐지? 언제부터 날 미행한 거야? 요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갑자기 생각나네요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지? 다 본 것 같은데 맞춰질 퍼즐도 없고 뭘까? 뭘까? 이 사람이랑은 말이 더 안 넘어가지 않아 집사 이름이 모순이라고? 오구라 아이고 지금 그거 어차피 이 사람이랑 얘기도 못해요 오구라 오구라 맛음이잖아 이 사람은 오구라 맛음이잖아 이미 다 봤어 추리 아 목걸이인가? 이 목걸이가 수미오 구라마잖아 수미오 구라마라고 그렇지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아 이거다? 아 맞네 이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은 부자연스럽군 이 시신은 아마 아 이 시신은 아마노가와 가문 집사인 오구라 맛음이일 텐데 하지만 걸고 있는 목걸이에는 구라마 스미오라고 적혀있지 어떻게 된 걸까요? 모르겠군 하지만 이 이름과 목걸이에 대해 기억해둔 편이 좋겠어 아 오케이 새로운 정보 구라마 스미오라고 새겨져 있는 목걸이 오케이 이거 하나를 못했군요 감사합니다 히카루 히카루 우리 자기 여자인 것 같은데 어? 누구지? 잠깐 실례하겠네 자넨 누구지? 도키또키 어? 뭐지? 날 보고 설레는 중인가 어떻게 이 사람 꽤 잘생겼잖아 도키도키 하 정신 차려 힘있고 바람두기에게 한두팔만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츠르기씨 미츠르기씨 이 사람 속마음이 줄줄 새어 나오는데요 반지를 근데 사탕반지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맞아요? 저 사탕반지 아니에요? 바쁜데 미안하지만 히카루의 친구인가 아 네 저는 히카루의 여성친구예요 여자친구? 오리토 히메코라고 해요 팔에 반창고 묻혔어요 여성친구? 아 그게 어디까지나 그냥 친구지 저 저기 사귀는 건 아니에요 아 여사친의 여사친 저희는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아 왜 보지?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한가? 이 반지도 히카루가 선물해준 거니까 꼬옹 미츠르기씨 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만화에서요 자네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게 요즘 히카루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유괴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왔죠 굉장하다 혼자서 여기까지 알아내다니 그러게 어떻게 알았대? 이런 거는 막 여러건들 밝히고 그러지 않나? 원래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나요? 이런 건 특히나 저렇게 돈 많은 기업의 아들이면 더더욱 안 밝히고 하는 게 저기 히카루가 유괴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급비정보지만 사실일세 하 히카루 세상에 유괴라니 저 사람 진짜 잘생겼네 지금쯤 어쩌고 있을까? 히카루 사랑에 빠진 소녀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히카루가 유괴돼요? 히카루가 유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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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라고? 어? 아니 하라바의 순경이라고 했지? 같이 가져와야겠어 어? 아니 내 본관은 아닙니다 미스터로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졸속한 거 아닌가? 하라바의 순경을 의심하는 이유는 있겠지? 그냥 갑자기 데려가네요 하 이래서 검사놈들은 아까도 말했잖아 현장은 법정처럼 만만하지 않다고 뭐라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로직이던가? 그런 탁상공로는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 내 수사법을 무시? 수상한 녀석은 닥치는 데서 체포해서 추궁한다 그게 범죄를 선별을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 머리 곧 있으면 탈모 올 것 같군 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M자 탈모가 올 것 같이 생겼구만 그랬다간 결백한 사람까지 체포하게 되잖나 결백한 사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누구나 조금씩은 구린 구석이 있는 법이야 그런 횡포가 용납될 리 없네 아니 내가 용납한다 아니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 해서 인터폴도 인터폴이 저렇게 개방적인 곳이었어? 저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야? 이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물러날 순 없다 견거 없는 수사로 용의자를 지목하다니 자네에게는 수사관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나? 이 자식! 사부님께 건방지게 말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기다려라 재밌는데 그래 낭자왈 무리에는 무리의 규율이 있다 낭자왈 뭐야 그 규율을 위해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지 특별히 당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쳐부셔줘야겠어 쳐부셔줘 주겠어 근거 없는 수사인지 아닌지 흥 내 추리를 들어가 오 들어가는 거야? 오 드디어 맞대결 로 시류의 추리 거기 누워있는 시신을 잘 봐 사인은 총살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 정도는 당신도 할 거야 이 나라에선 총이 금지돼서 쉽게 구할 수 없어 하지만 하라바이 순경 같은 이곳 경찰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어? 근데 너무 뭉뚱그려진 수사 아니야? 그게 자네의 추리인가 여기 지금 경찰이 몇 명인데 그게 자네의 추리인가 그래 체포하기 입각한 추리다 저기 그 체포하기란 게 뭔가요? 하 그것도 모르냐? 그럼 잘 기억해둬 우리나라에 이런 범죄자의 경원이 있지 늑대를 조심해라 늑대? 우리 로 일족을 말하는 거다 일족이야? 아 뭐야 나루토야 뭐야? 아니 일족 뭐야? 가문도 아니고 일족이야? 체포하기 시조인 낭자를 조상으로 둔 바로 그 일족이지 뭐야? 처음 듣는 거야 가져와 낭자가 수천 년 전에 악인을 잡는 방법을 정리한 게 체포하기다 서봉민군 경찰의 기술은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거지 수천 년이라니 어째 어마어마한 얘기가 튀어나왔네요 흠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그 가르침이 현대범죄에도 과연 통할까? 시험해볼래? 뭘까? 일단 들어봅시다 신문 시신을 잘 봐 사인은 총살이라고 하지 일단 하나씩 추궁할게요 잠깐 잠깐 시신이 어쨌다는 거지? 난 사법해부를 하지 않아도 많은 걸 할 수 있어 체포학은 해부학과도 통하거든 호 자세히 말해주겠나? 일단 총살 어 이거 총살 한도 그대로 봤죠 그래 총상을 보면 누구도 나야겠지 가사롭군 가사롭군 하! 얄팍하군 뭐라고? 다시 갖고 와 낭자왈 물이 깊은 곳을 살펴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물 속에 범인의 모습이 보일 거다 범인의 모습이라고? 뭔 개소리야 소위 금지되어 있지 소위 금지되어 있지 잠깐 흠 이 나라의 법률도 조금은 아는 모양이군 무시하는 거냐? 그런 건 어린애도 안다고 그 뭐냐 신하? 총안법 그 그래 그 총안법이란 것 그것 때문에 권총을 구할 수 없지 흠 데이터는 저 사람이 담당하는 모양이군 또 경찰총인 것 같아 하지만 하이바라 순경 자 잠깐! 그렇다면 하이바라 순경을 포함한 모든 경찰관이 용의자가 되겠군 흠 전발 전발 뭐라구? 하라바라 순경을 제외한 경찰관의 권총에는 발사하는 적이 없어 어? 뭐야? 하라바라 순경 총을 봤니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전부 조사했단 말인가? 뭐야 그래 내 부하들은 하나같이 우수하거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지 압도적인 숫자를 밀어붙이는군 인원이 많으니까 금방 조사했나봐요 뭐지? 하지만 하라바라 순경의 권총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지 않나? 그건 그렇지 어이 잠깐 권총 좀 줘봐 어이 아! 설마 들고 왔다고? 뭐 잃어버렸다고? 왜 이러지? 얼굴이 장백해졌는데? 아 아 야 뭐? 안 들려 더 또박또박하게 말해 보가는 보가는 권총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아니 경찰이 총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거야 원 아무래도 당신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사람 총으로 쏜 건 맞겠네 그렇게 치면 이 차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쏠 수 있었던 사람은 말이야 아 말이야 차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총으로 쐈다고? 이 발언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군 기다렸다가 쐈다? 자 잠깐 잠깐 이 차구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왜냐? 핏자국이 없거든 말이 안 되죠 지신이 발견됐고 근처에 용의자도 있었으니 여기가 범인 현장이라고 봐도 아무 문제 없잖아 총알 위치도 이상하고 피가 없어 일단 피 웅덩이가 있어야죠 낭자월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 아 그 말은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낭자월 까먹었으니 다시 갖고 와 여기 있습니다 수사의 기본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범인의 심리와 형사의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 나 비슷한 모양이군 이게 체포하기 입각한 추리인가 미추르기씨 왜 그렇게까지 하이바 아니 하이바라래 자꾸 아유 코낫 하라바이시를 감싸는 건가요? 하라바의 순경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닐세 에이 아니 미추르기씨 그게 무슨 발인가요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을 없인 여기는 꼴을 두고 볼 순 없지 로시류라 수사관으로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 한번 떠볼까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사건 현장에 이곳이 사건 현장이라는 부분이 말이 안 돼요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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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총살 총의 금지 차고에서 쏜 거야 자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현장에 사진을 있어 있어 당신은 뭔가를 놓쳤어 미스터로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하네 뭐라구 자네야말로 현장 상황을 잘 봤어야지 이 착오는 살해 현장이라게 너무 깨끗하지 않나 아 아 아니 한대 맞을래 어 뭐야 자세 뭐지 철권이야 뭐야 그래 혈흔이 너무 적지 이곳에서 하라바의 순경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짜 범인 현장은 이곳이 아니었어 국제수사관이 고작 이정돈가 말당 경찰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좋겠군 아이씨 하하하 뭐야 오호라 이게 로직이군 나쁘지 않은걸 그럼 어디 나도 한마디 해보실까 애초에 하라바의 순경이 여기있는게 이상해 어? 이상하다고? 이봐 당신 경비를 맡은 구역은 여기가 아니잖아 이를 내팽개치고 살금살금 뭘 하셨나 아이구 그건 설마 산책했다는 변명을 하진 않겠지 저사람은 왜 여기있는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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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은 정말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차 경찰이라는 무리의 규칙을 경찰이라는 무리의 규칙을 우습게 보는 모양이군 뭐지? 숨기는거라도 있나? 카이 아니 미추르기 검사님 부디 제발 아까 AKA한 본관을 도와주십시오 하라바의 순경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러주겠나 아 아이씨 아이씨 아 이 사람은 뭘까요 자 아 말씀하신대로 본관이 맡은 구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담당구역인 정문 앞을 완벽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군 자동차와 함께 꿈을 팔며 범인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자동차? 그러나 무식고 꿈을 파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 불쌍 본간도 모르게 이 구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 잠깐만 차를 몰았는데 저 시체는 못 봤어? 체포군 자동차가 뭔가? 아 이동하면서 꿈도 나눠주는 매점입니다 어? 체포군 자동차가 매점이었군요 아 매점이군요 지금 차 저걸 탔다는 거겠죠? 꿈을 팔면서 범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흥분한 모양이군 저러다 숨 넘어가겠어요 조금 더 침착하게 얘기해주겠나 아! 아! 넵! 알겠습니다 자 신문해봅시다 저 말씀한 대로 본간이 맡은 구역이 여기가 아닙니다 원래 담당구역은 어딘가 어? 그, 그, 그건 정문 앞입니다 분수와 다리가 있는 건 말이군 내가 처음에 갔던데 왜 이런 곳까지 온 건가요? 거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자, 정문 앞을 완벽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군 자동차와 함께 꿈을 팔며 범인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잠깐! 읽어보죠 꿈을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어, 네! 체포군 자동차에도 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예, 꿈이요? 꿈처럼 달콤한 무제사탕과 꿈처럼 씁쓸한 유제 쿠키 등이 있습니다 아, 그거 팔고 다니는 게 본관의 원무입니다 어, 알바생이나 다를 바가 없군요 아, 불쌍! 본관도 모르게 이 구역이 있었던 겁니다 잠시만, 이것도 이러도 보자 범인을 수색하는 걸 잊은 건가? 아, 아니요! 아닙니다! 본관은 그렇게 얼빠진 짓은 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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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순식간에 자백했네요 까먹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본관은 소심한 사내입니다 큰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소소한 꿈을 받을 편이 더 어울립니다 잠깐! 자네의 도량이 하긴 됐네 증언을 계속하게 안돼! 자, 잠깐만 딱 하나 모순이 있다 음... 일단 여기, 이건 안 들었지? 잠깐!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였나 네? 무선을 수사한 사람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본관 주변에 몰려든 건 여성과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어, 구야! 겉모습이 채 푸근이니까요 아, 그래서 본관은 어쩔 수 없이 어... 꿈을 팔면 범인을 찾던 중 뭘 보여줘야 되나? 어, 이게 끝이고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 제대로? 흠... 음... 하라바의 순경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겠나? 차동차는 분명히 주차가 돼 있었네 나간 흔적이 없고 들어온 흔적도 없이 예? 거, 거짓말이려고요? 그래,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네가 조금 전까지 체 푸근 자동차로 꿈을 팔고 다녔다면 왜 그 체 푸근 자동차가 자고에 들어가 있는 거지? 으으...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사사신 분과도 놓쳐버렸습니다 뭘 말인가 정신을 차려보니 체 푸근 자동차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도둑 맞았다는 뜻인가 아... 그래서 혹시 차구에 있나 싶어 돌아온 순간 미추룩이 검사님께 들키고 만 것입니다 가수로꾼 그렇게 기막힌 우연이 어딨어 기막힌 우연? 무슨 소리지? 차를 도둑 맞았다는 건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 차를 이용했다고 봐야겠지 시새로 옮기는데 말이야 아... 아니... 하라바의 순격 당신은 어딘가에서 피해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그리고 시신을 체포구 자동차로 여기까지 옮겼지 맞나 이거? 그럼 같이 가주셔야겠어 아... 아닙니다 본관은 범인이 아니 본관은 미스터로 기다리게 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아직 진짜 범행 현장조차 밝혀지지 않았네 어? 아... 아직 진짜 범행 현장조차 밝혀지지 않았네 진실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어 진짜 답답한 양반이네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아... 우리의 목적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거다 진실이 뭔지는 지금부터 이 녀석을 추구하면 밝혀지겠지 검사 양반들은 법정에서 추리놀이를 하는 게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 지금 말 다 했나? 싸우겠는데? 그럼 이만 가봐 뭐라고? 이제 시신을 검증할 건데 당신들이 거기 서 있으면 거슬리거든 아니 수사를 방해할 셈인가? 어찌보면 목격자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수사권은 나한테 있어 방해하는 당신이 하고 방해는 당신이 하고 있다고 세상 물적 모르는 도련님 자, 얼른 나가주실까? 안 그러면 수사 방해로 체포해버린다? 자, 시기 방해하지마 계속 이야... 저 사람은 뭐죠? 일단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중편이 좀 기네 이제 막 혀가 꼬이고 목이 아파요 목소리를 다섯 명 돌려갔으니까 목이 아파 뒤지겠네 내일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내일 말을 못하는 거지 아, 뭐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하구만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까요? 아, 어느 정도에 끝날지를 모르는데 시간 애매하게 끝났네 아니, 3화까지 끝내보죠 네 일단, 일단 갈게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중편이 아, 중편이 또 나눠져 있네 위에는 이제 막 전편, 전편, 중편, 후편 이러는데 중편 두 개씩이나 있네, 원래 여기까지 하면 되겠군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2분 반도랜드 정문 크, 쫓겨나버렸군 미칠기 씨 왜 그러나 도둑에게도 절대로 훔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도둑질은 원래 하면 안 되는 법이지 하지만 목숨만을 훔치면 안 돼요 너무 무거워서 달아날 수 없으니까요 살인은 안 되는 거죠 흠, 맞는 말이군 무슨 소리를 쓰든 저지른지는 숨길 수 없지 그 사실을 내가 증명하겠다 범인은 내 손으로 반드시 체포하겠어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조수로서 조수로 인정하진 않았다만 뭐, 내버려둘까? 우선 진짜 살해 현장부터 찾아야겠군 어, 미칠기 검사님 제발 둘이서만 얘기하게 해줄래 이토노 코길이 형사 미칠기 검사님 고경 구역으로 가보십쇼 이건 비밀 정본데 거기서 목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라고? 이 자식! 담당 구역을 벗어나지마! 찍혔습니다 다시 끌려가네 미칠기 검사님 저는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어, 간다 형사님들도 왠지 즐거워 보이네요 공연 구역에 목격자가 있다고 했지 가봐야겠군 살짝 뭔가 캐릭터가 귀여우면서도 무섭단 말이지 어? 다른 차네 귀여워 체포양 체포양 차인 것 같은데 같은 날 오후 1시 42분 공연 구역 목격자가 있다고 하길로 와봤는데 안 보이는군 어디 있다는 거지? 아무도 없네요 목격자가 저 차인가 혹시? 어, 아니네 미칠기 검사님 어, 여자애네 어, 뭐야 예쁘게 생겼어 어, 귀여워 오랜만이에요 미칠기 아, 오랜만이에요 미칠기 검사님 오! 당신은 호주키 아카네씨 아닙니까? 아카네씨는 내 옛 상사의 동생이다 3년 전에 어느 사건에서 증인과 검사로서 같은 법정에 섰다 지금은 과학수사관을 목표로 미국에서 유역하고 있다던데 기억하고 계셨군요 기뻐요 물론이죠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유학은 잘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본격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관이 되려고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휴가철이라 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넓은 호우 볼판에 뭐가 있을 리는 없고 미칠기씨 어디가요? 그 삐죽마리 늑대가 오기 전에 목격자를 찾아야죠 아, 그래 이 구역 어딘가에 있다고 했다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격자 아니야? 못 본 동안에 상당히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참, 무슨 소리세요 전 아직 한참 멀었다고요 전 장래에 어엿한 과학수사관이 될 거니까요 미칠기씨랑 엄청 사이가 좋은가봐요 아, 만나서 반가워 호주키 아카네라고 해 몇 살인 줄 알고 반말을 바로 장래에 과학수사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중이지 잘 부탁해 만나서 반가워 아카네 난 이치조 미쿠모야 훌륭한 대도둑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중이지 잘 부탁해 대, 대도둑? 아카네씨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아카네씨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아, 네 아카네씨 왜 이런 곳에 계시죠? 휴가철이라서 때마침 귀국했는데 미칠기 검사님도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서 온 거예요 원래는 공항에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알아낸 겁니까? 그야 당연히 과학의 힘으로 알아냈죠 어, 뭐야 닌텐도야? 뭐야 이걸로 미칠기 검사님의 발자국을 따라왔어요 어, 뭐야 저게 발자국 뭐 스프레이야? 뭐야 저런 걸로 따라왔다고? 저런, 저 정도면 스토커 아닌가요? 저걸로 어떻게 따라오지? 이거 진짜 물건이거든요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스프레이로 약품을 지면에 뿌리고 이 형광두로 비추기만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발자국이 나타나죠 아, 약간 그런 거죠 혈흔이나 지문 찾는 그런 느낌인 거죠 꼭 마법 같지 않나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요 수사기술의 발달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걸 발자국을 그 먼 데서 발자국을 저렇게 확인하면서 왔단 말이야 어떻게 알고? 내 발자국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목격자 이 사람의 목격자는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목격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토노코 길이 형사가 말한 목격자는 당신이 아닙니까? 이토노코 형사님의 전화를 바꾼 건 맞아요 지금 미츠르기님 검사님께는 당신의 과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던데요 이토노코 길이 형사 무슨 생각이지? 혹시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났나요? 아니 조수가 3명이나 필요 없는데 네, 실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이 반짝이는군 그런데 목격자는 어디로 간 거지? 저건 뭐지? 뭐? 어? 체포영? 앗! 체포영 잡았다! 사진! 미쿠모는 왜 저렇게 신이 난 거지? 어? 체포영 제가예요 안전... 간의 안전? 애가 미츠르기씨한테 할 말이 있나봐요 혹시 당신이 목격자인가? 맞습니다 알아들으셨을까요?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군 가면을 벗어줬으면 좋겠는데 하... 하실 말씀이라도 전 이 동작밖에 할 줄 몰라요 아, 아, 뭐야 아니 할머니... 아니 이래서 나온 할머니잖아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래 나왔던 할머니잖아 1편에 나왔던 할머니예요 전편에 나왔던 아, 아니... 당신은? 이럴 수가... 왜 여기 이 사람이시지? 아휴... 아휴... 이 사람은 3년 전에 내가 담당했던 사건의 증인이었다 그 이후로 몇 번씩 나타나서는 나를 괴롭히고 아휴... 루기 오빠... 아휴... 날 좋아했죠 잘생겼다고 좋아했어요 루기 오빠... 아줌마가 하고 싶은 말을 왜 몰라주는 거야 아줌마도 말이야 아이들의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걸 이렇게 안타깝고 애달픈 기분은 더는 못 견디겠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로 확실해졌군 오늘은 최악의 날이다 어? 어... 체포양이랑 미추루기 씨랑 아는 사이에요? 어머나... 얘 좀 봐... 체포양이래 겉모습은 완전히 체포양이지 아줌마 이름은 오바 카오루란다 오바씨든 아줌마든 편한데로 부르렴 오바상...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오바씨면은... 오바상...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바상이면 할머니 맞는데? 할머니로 안 나오네? 잘 부탁해요 오바씨 저는 이치소 미쿠모예요 흥! 너 같은 계집한테는 관심 없어 아... 전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아줌마에 대해 당신은 호텔반도에서 경비를 하고 있지 않았소? 그래 경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사건에서도 흥! 아줌마는 누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거든? 알바를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아줌마는 능력이 되잖니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는 못 데려가서 안달이란 말씀 그보다 루기 오빠 아줌마는 정말 실망했어 잠깐 못 만났다고 다른 여자애를 끼고 있다니 아니 당신과 내가 무슨 사이인데 그런 말을 늘 그런 시기야 아 남짜를 정신 못하니까 어린애로 아이고 아이쿠 아까부터 여러 사람에게 인계 폭발이네요 미츠르기씨 잘생기긴 했지 미츠르기가 잘생긴 천재검사니까 미쿠모 부탁이니 이 사람을 자극하지 말아주게 이 할머니가 목격자인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 사람이 목격자일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아줌마는 봤단다 또 봤어? 이 아줌마는 그때도 살인사건 현장을 보더니만 이번에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말이야 역시 이거야 뭐 이야기를 들어볼 수 밖에 없겠군 그래 그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란다 아줌마의 눈앞에서 일어났지 살인사건이 말이야 눈앞에서 살인을 목격했단 말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증언일 것 같네요 그.. 저기 오그라씨 죽은 장면을 봤던 걸까? 불안지 아닌지를 봐야되는데 또 이 할머니 또 나랑 또 시비 걸기 시작했구만 나한테 아줌마는 이 공영구역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 문득 저쪽을 봤더니 남자 두 명이 서있지 뭐니 그랬는데 갑자기 총으로 탕 총을 맞은 쪽이 쓰러졌지 정말이지 아줌마는 무서웠어잉 무서웠어잉 미츠르기씨 우리가 숨은 법으로 찾아낸 걸지도 몰라요 그래 이 증언을 그냥 넘길 순 없겠어 안타깝게도 말이지 뭐가 안타깝다는 거야?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봐요 자 얘기 더 들어봅시다 자 신문을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씩 들어봅시다 잠깐! 그러니까 제 고양이를 하다가 쉬었다는 말이요? 이래 봬도 꿈을 파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 땀은 나지 허리는 아프지 꿈속에서까지 일을 한다니까 아이들이 들으면 꿈이 깨질 것 같은 얘기네요 아이 그래서 몰래 여기서 쉬는 거잖니 아이들 앞에서는 추태를 앞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 포양이 시던 중에 봉게 모였소 아 그래 그래 그게 말이지 문 두처 쪽을 봤더니 남자 두 명이 서있지 보니 잠깐! 두 명이라고? 그 두 남자는 어떤 모습이었소 아이 평범했어 별 볼일 없던데 인기라고는 전혀 없을걸 분명해 이 아줌마의 인상에 전혀 남지 않았으니까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소리죠 이 할머니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떤 정보라도 좋으니 기억하는 특징은 없어? 어머머머머 루기 오빠 혹시 질투하는 거야? 어? 어라? 그래요? 미추루기씨? 아이 아이 무슨 무슨 엉뚱한 소리지? 아휴 걱정하지마 루기 오빠의 비할 남자는 아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총으로 탕 총은 마주 속에 쓰러졌지 잠깐! 범행의 순간을 당신이 봤다는 말이요? 아니 틀림없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거든 어? 그때 오바씨는 왜 피해자를 돕지 않았나요? 헉! 총 맞을까봐 그거 어떻게 도와 아줌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니 곧바로 도망쳐서 다른 사람을 부르러 갔단다 두 남자와 한 발의 총알이라 시신의 상황과 일치하지만 왠지 영 석연치 않군 아줌마도 말이지 범인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기억했을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못 봤는데 뭘 떠올리라는 거니? 아휴 참 깔탈스러운 목격자네요 우리에게는 유력한 직원인데 난처하게 됐군 어? 여기는 그거 하는 거 없네 이소 없네 미츄르기씨 뭐지? 미츄르기씨 곤란한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뜬 거 없이? 왜 그렇게 신난 표정을 짓고 있지? 좋은 거 보여줄까요? 헉! 좋은 게 뭔데? 됐네 아니 뭔데? 난 궁금한데 심술부리지 말고요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핸드폰인데 슬라이드 그게 뭐지? 그게 대체 뭐지? 이게 바로 대도둑의 비밀병기랍니다 역시 됐네 내 핸드폰 최신형이네 최신형이야 내 꺼는 완전 개구리인 거 같은데 얘 꺼는 최신형이네 도둑이 좋은 거 갖고 다니네 에이 그러지 말고요 음 오 오 오 뭐야 이거 아니 뭐야 미친 기술은 뭐지? 아니 증강현실 잠깐만 이런 기술은 지금도 없는데 핸드폰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하 이게 이게 뭐야 가능한 거 맞아? 이게 무슨 기술이야? 자 이걸 보세요 아니 뭐지? 공중에 영상이 떠오르다니 뭐라는 건가? 뭐라는 건가? 이게 뭐야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요 입력 끝 이제 영상 출력을 최대로 설정하면 새해 못나는 밤하늘에도 어둠을 깨뜨려 보는 눈이 있네 똑똑히 지켜보시라 의적의 비기를 오 아 뭐야 이거 미쳤어 최신 기술 미쳤다 핸드폰 하나로 시뮬레이션이 미쳤네 기술력 미쳤어 7년동안 망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이..이..이건? 입력한 정보를 재현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도둑이 프로그램 이름이 도둑이야? 귀엽네 도둑이라고? 원래는 도둑제 시뮬레이션용 기계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맞네 이것 때문에 7년을 그렇게 응? 유지할 수 있었던 거네 일족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쉽지 않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잡는 거지 어? 야타가라스 못 잡는 거지 아까 오바씨가 한 증언에 따르면 이 주변에 남자 둘이 서 있었죠 그리고 총성이 들린 다음 피해자가 쓰러졌어요 팡 우웨 오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어때요? 어때요? 요즘 도둑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하군 근데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야 검사한테? 대 대도둑 야타가라스의 비밀병기니까요 경찰한테 이런 거 보여줘도 되는 거냐고 이런 비밀병기 보여줘도 괜찮은 거냐고 단체로 잡히면 어쩌려고 흠 나쁘지 않군 아 하지만 정보가 잘못되거나 부족하면 재현되는 상황이 이상해져요 그렇다면 증언을 검증한 데도 이용할 수 있겠지 아 그러네요 역시 미츠르기씨라니까요 지금은 목격자가 증언한 내용이 재현되어 있다 우선 재현된 영상을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군 만약 이상한 곳이 있다면 증인을 추구해야겠어 추궁해야겠어 재현된 사람과 물건을 평소랑 똑같이 조사할 수 있어요 모순이 있으면 증거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도둑이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오 공연구역 오 신기한데? 목격자의 직원에 따르면 여기서 피해자가 쓰러졌다 그렇죠? 아무래도 벌써 모순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군 어? 에?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진짜 범행 현장이라기엔 부족한 게 있네 핏자국이 없죠 핏자국 이런 모래바닥에 핏자국 어떻게 지워 뭐 흙을 덮던가 그래도 흔적이 남기도 하고 엎드린 것도 그렇고 시체가 발견된 것도 등쪽이 아니라 어깨에서 어깨에서 이렇게 복부 쪽으로 통과된 거라고 했는데 약간 대각선이어도 등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부족한 무언가를 알려준 증거품이 뭐지? 시체가 누워있는 형태 옮긴 거긴 해도 지금으로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이거 아닐까? 받아라 이건 명백히 모순된다 네 네 뭐가 이상했나요? 만약 이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없다 어? 아까 아까 진짜 살인 현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떠올려보게 아 그렇구나 여기에도 혈흔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말했던 피웅덩이가 없습니다 네 이 목격 증언이 의심스러워지는군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 루기 오빠 너무한 거 아냐? 아줌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니? 아이 진짜로 봤단 말이야 거기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미츄르기씨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지 방금 방금 의심해놓고 거의 뭐 우디르급인데? 태도를 그냥 확 바꿔버리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 아 바닥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어 뭐가 깔려 있었을 수도 있어 뭐 방수포라든지 아니면 뭐 작업하는 뭔가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야 돼 총을 든 범인의 실루엣이 재현되어 있군 미쿠모 미쿠모 범인의 얼굴을 재현할 순 없나? 그건 아무래도 범인을 알아야 가능하죠 하긴 그렇겠지 이건 뭐 대충 이거는 이제 사건 추리를 한번 어 무대가 정리되어 있군 하아 오늘 공연은 전부 끝난 걸까요? 내일부터 또 다른 공연이 시작되겠지 하아 느낌 온다 이거 무대 정리 전에 정리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정리된 무대와 혈흥이 없는 이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건 아닌데 무대가 정리되어 있다 아니 여기에 뭐 깔려있던 거에서 일어난 거 아니었어? 아 예리한 척 좀 했는데 틀렸네 헐쭘하게 아 이걸 틀려버렸네 헐쭘하게 말이지 정보 재현에 대해 어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 없을 것 같고요 아 도둑이 사용법 아 이런 것도 필요 없지않나? 아까 설명해줬는데 아 설명을 안했네요 노란선에 둘러싸인 건 지금 없지만 당시에 있었던 물건 아 아 당시에 어 점선에 둘러싸인 건 지금은 있지만 당시에 없었던 물건 아 기억해야 되겠네요 노란색은 그때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물건이고 점선은 지금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던 사건 당시에는 없었던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동 움직였다는 거죠 누가 갖고 오든 그렇군 재현된 사람과 물건을 평소랑 똑같이 조사할 수 있어요 모순이 있으면 증거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더 자세히 볼까? 뭐 있었나? 아까도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 사람이랑 이건 또 뭐야? 새로운 노래기군이? 아줌마한테 제시를 한번 해보자 이걸 보여줘 볼까 아줌마한테? 시체 한번 보여줄게요 어머 루기 오빠가 보여주는 거라면 아줌마든 아줌마는 뭐든 좋아 그러면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있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네 뭐 예상대로고 딱히 신경을 안 쓰네 음 이 사람 말고 와 굉장한데요 이것도 과학의 게임인가요? 아잠깐만 추리할 수 있을만한 게 없는데 그치 정보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군 피해 흔적이 없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정보가 없어 옷에 흡수된 건가? 아 인형 옷에 피가 흡수돼서 없는 건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뭐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인형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지금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네 맞아요 체포량 탈이 남아있어요 이 아줌마한테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별 생각이 없으시네 이거 때문에 찰칼찰칼 시끄러워 죽겠어 아줌마가 꼭 놀이공의 마스코트가 된 것 같아 실제로 어엿한 마스코트 잔소 하지만 이게 또 힘들다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 아줌마에게서 수다를 뺏으면 매력이 절반이 되잖니 말을 안 하는 게 힘들다고요?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그래요 나도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해요 뭘 모르는구나 너도 나이 들어봐 이 사람도 젊었을 적에는 조용했을 리는 없겠지 별거 없.. 아닌데? 이걸로 한번 볼까? 시작이 다르네 이것도 한번 보여줄까? 아유 징그러운 얼굴이 가득하네 가차옵군 이러는 아줌마도 지금은 체포량이 됐지만 이런 탈 같은 건 벗는 게 더 인기있지 않겠니? 아이들 꿈을 위해서라도 그것만은 참아주시오 어 그럴까? 그냥 추리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조합이 되나? 유괴범과 혈흔이 없는 일? 오? 이게 된다고? 아 이게 내가 방금 유추한 그 부분이 풀리는 거구나 인형 옷 입고 피가 흡수돼서 혈흔이 안 남아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추리를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혹시 피해자는 인형의 탈을 쓰고 있었던 건가? 역시 오그라씨가 유괴범이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되겠지 그리고 인형 탈을 쓴 채로 총에 맞았다면 피가 인형 탈 속에 고일 테니 땅에 혈흔이 안 묻겠죠 안 묻었겠죠 그렇지 피해자가 인형 탈을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 발자국이 남아있었다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딱 봐도 안 남아있을 것 같네요 발자국이라 발자국을 검출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 그 발자국 혹시 찾아줄 수 있겠나 당신? 이분이 찾아줄 수 있겠군요 와! 긴장하네요 이것도 과학이 힘인가요? 발자국 검출 좀 부탁드립니다 아카네씨 아까 말씀했던 발자국 검출 말입니다만 아! 드디어 제 과학이 나설 차례가 왔군요 네 선명하지 않은 발자국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저만 믿으세요 이건 최신식이거든요 이 주변 발자국을 검출해 주시겠습니까? 좋았어 보여드릴게요 과학의 힘을 오! 타란! 이제 이거 걷어내고 이제 이거 걷어내고 하는 거 보면 되겠죠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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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인다 보여 뭐가 보이는 거지?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나도 안 보이는데요 아 그렇지 미출개 검사님 이 안경을 쓰세요 완전 잘 보인다 인형탈 발자국은? 발자국이 겹친 모양을 보니 이게 제일 나중에 찍혔나봐요 역시 피해자는 인형탈을 쓰고 있었던 모양이고 발자국 모양과 혈흔이 흘러나오지 않은 걸 보면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쓰고 있었을 가능성 좋았어 그 정보도 도둑이 입력할게요 이러면 재현되는 상황이 변할 거예요 짜란! 오! 펑! 이렇게 된거죠 아하 역시 역시 총에 맞은 피해자는 인형의 탈을 쓰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한 걸음 더 가... 아... 이제 진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겠네요 음... 재현 상황이 갱신됐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아한 점이 생기는군 음... 뭐니? 물론 당신의 증언을 들으러 왔지 다시 한번 말해주겠어? 다시 얘기합시다 할머니가 아줌마 다시 얘기해봅시다 아줌마는 이 공연 구역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 아문득 저쪽을 봤더니 남자 두 명이 서있지 뭐니 그랬는데 갑자기 총으로 탕! 총으로 맞은 쪽이 쓰러졌지 아까 했던 말랑 똑같죠 정말이지 아줌마는 무서웠어잉 아까랑 똑같아요 아줌마는 무서웠어잉 미추르기씨 오바씨의 증언에 모순이 있나요? 그래 조금 전 재현했던 상황과 증언을 비교해보게 그쵸? 얼굴이 기억이 안난다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말이잖아 거봐요 도움이 됐죠? 제 도둑이 오바씨한테서 증언을 얻어내서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해봐요 그러려면 우선 증언에 있는 모순을 지적해야겠군 인형이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아줌마가 잠깐 쉬고 있었어 문득 저쪽을 봤더니 남자 두 명이 서있지 뭐니 총으로 맞은 쪽이 쓰러졌지 정말이지 아줌마는 무서웠어잉 사인 이걸 물어보자 범행의 순간을 당신이 봤다는 말이오? 자 보자 칼림없어 엄청나게 큰소리가 났고 아까랑 똑같거든요 다른 사람을 부르러 갔다 남자 두 명인 거 어떻게 알지? 생각해보니까 남자 두 명인 거 어떻게 알아 인형탈을 썼잖아 한명이 그 두 남자는 어떤 모습이었소 평범했어 별 볼일 없던데 인기라고 전혀 없을걸 어 맞네 인형탈을 쓴 게 맞는데 저 아줌마가 사람을 본 것처럼 얘기해 여기다 찾았다 여기서 제시를 해야죠 이럴 가능성이 높다 흠 아줌마 또 구라를 치는군 남자 둘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소 피해자는 인형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말이오 아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소 왜 인형탈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쇼 으 으 아니 당신은 정말로 사건을 목격한 게 맞소? 잘생긴다와 대하고 싶어서 일부러 온 거 아니고? 날 쫓아온 거 아니오? 아니 내가 정말이라고 했니 안 했니? 아줌마는 똑똑히 봤단 말이야 아이고 저 2층 객석에서 어? 2층 객석이라고? 어라? 아까는 눈앞에서 봤다면서요 그..그..그건 그 뭐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영원 이 증인은 여전하군 거짓말하는 건 똑같네요 그때도 사건에 혼선을 주더니 지금도 똑같네 저 2층 객석은 높으신 분들 전용석이랑 의자가 편하거든 그래서 가끔 거기서 낮잠을 잔단다 오 농땡이 비우시네 확실히 저기서는 잘 안 보일 거 같네요 인형탈 실루엣조차 못 알아봤단 말이요? 아니 두 사람이 있는 건 보였어 근데 무대에 그림자 속에 있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더라고 아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을 봤다 이거는 사실인가 보네 아 그리고 아줌마도 요즘 눈이 침칩해졌거든 옛날에는 천리안을 가진 아 아줌마를 곱바로 차였어 오케이 이거야 원 미쿠모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지 네 자 다시 바뀝니다 시뮬레이션 자 조사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시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정보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아 정보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상황이 바뀌어요 재현할 수 있는 건 사람만이 아니니까 자 자 보자 바뀐 게 지금 바뀐 부분 발자국을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 여기서 그냥 추리 들어가면 되나 아 아 아줌마가 발견한 무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한 거지 여기서 발자국 검추를 하면 되나? 아카네시 덕분에 수사가 진척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과학의 힘이죠. 도움이 돼서 다행이에요. 발자국을 알 수 있다니 굉장하네. 무슨 원리야? 아... 자세히 알고 싶어? 아... 설명서를 보여줄게. 아... 흠 그렇구나. 이러면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어... 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있군요. 설마 도둑질을 써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어... 별 내용이 없네요. 추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지금... 어... 추리가 맞는 것 같아. 두 개 엮어보죠. 뭐 아직 게이지도 있는데. 정리된 무대와... 어... 됐네. 증언을 정리하자면... 범행은 무대가 정리되기 전에 벌어진 모양이구나. 아... 그래서... 그림자가 보인 거... 그러면은... 오전에 정리가 돼 있었다면... 새벽? 새벽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 그 정보도 도둑이 입력할까요? 그래. 부탁하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부터 배가 이렇게 된 거네. 위에서 쏜 거니까 여기서... 여기 단상에서 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되지. 단상에서 썼기 때문에... 맥스 갤러티카와 아로마 지키 극단의 마술 대결. 아... 마술 대결. 어... 어... 그 다음날은 지금 한창 인기 있는... 가류 웨이브의 콘서트인가? 뭐... 그다지 관심이 가진 않는군. 자... 시체를 다시 볼게요. 이 현장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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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모순이 있다. 아... 내가 할 말을 가르치지 말아주겠나? 아... 아... 이건 저도 바로 알겠어요. 맨날 하는 말이니까요. 뭐... 그렇겠지. 범인이 거기 서 있을 리가 없네. 거기... 서 있었을 리 없네. 왜냐하면 범행 당시... 그곳에는 무대가 있었으니까. 어... 아니 설명 안 해도 안다니까요. 그... 어... 그... 그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범인이 무대 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바씨? 아... 그래. 맞아. 기억났어. 범인은 무대 위에 있었단다. 아... 그림자로 봤다며. 역시 그랬군요. 정보를 갱신할게요. 그러네. 그러면 어깨만 맞췄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총알이 두방 나갔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배를 먼저 쏘고 어깨가 따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이 두 명이 됐잖아. 아까 보니까 두 명이 대화하는 것 같더라. 한 명이 등에서 가격하고... 한 명은 앞에서 총을 쐈을 수도 있어. 이거 봐라. 아주 마음대로 설치고 있군. 또 왔어? 아... 뭐 아파 죽겠어. 그만 와. 미스터로. 자네도 이곳의 정보를 입수했나 보군. 나 참. 멋대로 현장을 어지럽히면 안 되지. 미스터로. 진짜 범인 현장은 공연 구역이었네. 그렇군.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아니 말을... 고맙다가 뭐야? 뭐라고?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다고 한 거야. 보아하니 괴상한 장난감으로 범행을 재현하고 있었나 보군. 어? 그것도 봤나 보네. 아니 장난감이 아니라 도둑이에요. 얘들아! 얘! 어? 뭐 하려고? 아 다시 무대를 재현한 건가? 기껏해야 장난감이지.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 흠... 현장 상황은 재현됐다. 그래서? 자네는 아직도 하라바의 순경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그래. 범행은 여기서 일어났어. 하라바의 순경에 의해서 말이지. 또 또 이상한 추리한다. 진짜 범인 현장은 이 공연 구역이었다. 하라바의 순경은 무대 위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어. 아니 뭐하러 저 순경이 무대 위 있어. 피해자가 오자. 무대 위에서 총으로 쏴주겠지. 이게 당신이 재현해준 사건의 전무야. 아니 근데 무슨 이유? 연관성이 1도 없잖아. 아니... 연관성이 1도 없는 사람들끼리 뭐하러 그렇게 계속 그렇게 엮는 거야? 어디까지나 하라바의 순경이 범인이라고 주장할 셈인가? 그래. 흉기 문제가 있으니 그 경찰관이 가장 유력하지. 하라바의 씨가 범인이라도 우리가 재현한 상황과 모순되진 않네요. 그렇지? 이해가 빠르군. 까마귀 아가씨. 흥! 까마귀는 까마귀지만 새발 까마귀인 야타가라스거든요. 어? 이렇게 밝혀도 돼 있는 거야? 국제... 국제수사관한테... 아니 국제수사관도 찾고 있을 텐데 국제수사관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어? 신분을 막 노출하네? 그 추리는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군. 내가 증... 내가 검증해 주지. 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진짜 범인 현장이 있고 이 공영 부역이었다. 지 마음대로 여태까지 딴 데 얘기하다가 내가 찾으니까 그래 여기군. 바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진짜 범인 현장은 내가 더 먼저 찾았군. 쪼잔하게 굴기는 우리도 찾아내는 건 시간문제였거든? 그건 페비자의 변명 아닌가요? 오히려 수고를 덜어줘서 고마울 정도지. 감사합니다. 비꼬는 것 같아. 열받아. 열받아. 킹 받네. 이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아리가토. 이렇게 해. 그... 그래.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말이다. 내추린은 당신을 뛰어넘었어. 사건은 이 공영 구역에서 일어났다. 오케이.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려. 잠깐! 뭐하러? 기다렸다고? 어떻게 피해자가 올 거란 걸 알았지? 하라바의 순경... 아 비... 비꼬는 것 같아. 하라바의 순경은 유괴범을 수사 중이었어. 그러던 도중 피해자 오그라의 동향을 알아냈겠지. 왜 유괴범을 기다려서까지 살해해야 하지? 가소롭군. 동기 말이야? 그딴 건 관심 없어. 아니 무슨 수사관이 동기를... 무시를 하지? 나중에 하라바의 순경을 추궁해서 알아내면 되니까. 흠. 상당히 과격한 방법이군. 그렇지 않아도 동기 외에 반증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그렇지도 않아. 동기 외에 반증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하긴 동기만으로 반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하라바의 순경은... 무대 위에서 총으로 쏴 죽였지. 그림자인데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가 아닐까? 싶은데... 잠깐! 우리가 재현한 상황에 들어맞는다는 뜻인가?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다. 무대 위에서 기다린 이유가 뭘 것 같나? 글쎄다. 그 순경은 체포군 역할에 몰입했었다나? 무슨 쇼라도 하는 기분이었던 게 아니겠어? 하이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심증이야? 뭔 논리지 이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유가 뭔지 알게 뭐야. 무대 위에서는... 하라바의 순경은... 밑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쏜 거야. 이게 당신이 재현해준 사건의 전무야. 아하... 무대 위에서 기다렸다. 무대 위가 두 번 나오는데... 아... 여기 있는 걸로 증거를 제시를 못하네... 무대 위에서 총을 쐈다. 복부와 어깨를 관통했는데 각도가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글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느낌이...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하긴 했어요. 차가 증거가 되려나? 나는 왠지 총을... 잠깐만... 기다렸다. 이... 잠깐만... 이걸로 나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시란다. 복부... 총을 쏜 각도. 아 맞았다. 한 번에 맞았네. 미니스터로 미안하군. 그래 각도가 안 나와. 내 느낌상 각도가 안 나와. 한 번에 맞췄다. 응? 우리가 재현했던 사건의 흐름은 불안전했네.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 말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죠. 자네가 갑자기 끼어든 탓에 말이지. 어? 무슨 말이지? 범인이 무대 위에서 피해자를 쐈다고? 그건 불가능해. 네? 왜요? 오그라씨의 시신을 떠올려보게. 종상은 어디 있었지? 음...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음... 음... 그랬군. 총알은 복부로 들어가 어깨부근을 관통했네. 아... 복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총이 오롯게 된 거야. 총이 이렇게. 오롯게 나간 거야. 그럼 아래에서 위를 쏘는 게 되는 거지. 범인은 밑에서 위를 쏜 거지. 위에서 아래를 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범인은 밑에 있었던 거야.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 아래에서 비스듬하게 쏜 총에 맞았지. 아... 아... 이... 아... 그렇다면? 그래. 제형과 일치하려면 위에서 비스듬히 쏜 총에 맞았어야 했어. 맞았어야 해. 이건 모순댔어요. 자기가 한 추리를 부정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네. 이상했던 건 모순을 낳은 점 하나뿐이야. 재현된 사건 상황 중 유일하게 이상했던 점은 뭐지? 범인과 피해자의 위치. 범인과 피해자의 위치... 겠죠? 그래. 범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가 이상했다. 알 것 같군. 당신이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피해자와 범인의 위치가 반대였다고 봐야겠지. 그쵸? 범인은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무대 위에서 인형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을 쏴서 죽인 거죠. 그쵸? 이렇게 죽인 거죠. 이거라면 총상의 위치도 설명된다. 하지만 그럼 아까 그 발자국은요? 발자국이 남은 걸 보면 범인도 인형의 탈을 썼겠지. 그러면 그... 그... 저기... 그... 저... 나 잡혀있던 데 있던 곳에 인형 머리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옷만 입고 있는 거야. 옷만. 그러니까 얼굴은 노출돼 있는 거지. 그 사람인 거야. 그... 그... 저기... 이렇게 이렇게 수염 이렇게 그려지네. 옷 입고 있는 거야. 그럼 상황은 재현... 재현 상황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근데 머리가 있는 점이 다 안 나오네. 내 생각에는 인형 탈을 벗었을 것 같은데. 범인과 피해자 모두 인형의 탈을 쓰고 있었던 걸 보면 이 사건은 유괴범끼리 싸우다가 일어났다. 공범이 처음에 있다고 그랬죠. 맞아. 우리가 얘기할 때도 공범이 있다고 그랬어.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나? 어떤가. 미스터로. 미스터로. 제법인데 그래. 검사 양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하라바이 순경 혐의는 풀리지 않아. 아 왜 그 총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총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아 참. 저기 남겨진 타이어 자국을 잘 봐. 저 세 줄로 난 타이어 자국은 체포군 자동차가 남긴 거야. 하라바이 순경은 이동식 매점을 도둑맞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겠지. 체포군 자동차로 여기 와서 살인을 저질렀어. 그리고 서부구역으로 차고로 서부구역 차고로 시슨을 옮긴 거지. 미안하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시신을 옮겼다고? 그래. 시신을 옮긴 수단이 하라바이 순경을 가리키고 있어. 확실히 3년 차에 다이어 자국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체포군 자동차로만 남길 수 있는 자국인가? 그럴 것 같은데. 차고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간대로 봤을 때 아까. 타이어 자국을 잘 봐. 타이어 자국이라. 그래. 무대 뒤편에 남아있잖아? 아까 봤던 것 같아요. 뒤쪽에? 동그렇게. 아까까지는 무대 자재 때문에 가려져 있던 모양이군. 물론 이 자국이 난 건. 비가 온 뒤겠군. 하아. 그래. 피해자의 발자국과 비슷한 시간대에 생긴 거라 봐도 되겠지. 보아하니 체포군 자동차의 타이어는 진흙으로 더러워졌겠군. 아. 음. 넌 확인도 제대로 안 했군. 그리고 보다시피. 세 줄로 난 타이어 자국은. 체포군 자동차가 남긴 거야. 아마.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바로 나왔네요. 앞부분에서. 완전 깨끗한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음. 자네. 수사관 자격증 내려놓게. 미스터로. 그건 말이 되지 않네. 뭐라고? 그 타이어 자국은 하라바의 순경에 체포군 자동차가 남긴 게 아니야. 그건 체포군의 자동차 상태를 보며 명백하지. 체포군의 자동차가 공영구역에 어. 뭐야. 왜 지 맘대로 넘어가지? 난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거겠죠? 난 읽지도 않았는데 막 넘어갔어. 타이어를 잘 보게. 진흙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어. 왜. 공영구역에 와서 저 타이어 자국을 남겼다면 타이어에 진흙이 묻어 더러워졌겠지. 그럼 저 타이어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아. 아 맞아. 오바씨의 체포량 자동차가 있죠. 아이 무슨 엉뚱한 소리래. 아줌마는 계속 2층 객석에 누워있었단 말이야. 그래. 그래. 이 사람이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기엔 힘들다. 하지만 한 명 더 있지. 이동식 매점을 맡고 있던 사람이. 아. 허. 초기 체포군 말이군요. 그래. 그 차구에는 주차 공간이 하나 더 있었다. 그쵸. 아까 나도 그게 이상했어. 저 하나 더 있잖아. 가운데 체포한 거랑. 그렇다는 건 그 초기 체포군 처음에 있었잖아. 그 내 앞에. 그니까 사진 찍으시려고 얘기했던 애. 걔는 이미 날 보고 있었던 거야. 두 명이니까. 전화한 사람 따로. 지켜보는 사람 따로 있었던 거지. 로우 수사관. 초기 체포군 자동차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거기엔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테지. 으이씨. 으이씨. 으아. 사. 어. 뭐지. 어라. 방금 무슨 소리 안 났어요. 뭐야. 또 새로운 인물이야. 어. 제발. 목소리. 내 목소리는. 세 개가 한 개라고. 사. 사. 살려. 헉. 뭐지.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살려줘. 어. 어. 귀를 보니까 아들인 것 같은데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아들 같지 않아요. 히카루. 너 혹시 히카루니.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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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 어. 괜찮아요. 어. 아니 이거 놀라운데. 아무래도 사건 피해자가 나타난 모양이군. 유괴사건의 피해자가 나타난 모양이군.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숨어있었던 거냐. 서부 구역에서 범인들과 같이 있었어. 내가 감금했던 곳의 옆방 말인가. 지하도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서. 범, 범인. 범인은 도망쳤어. 인형 탈을 쓴 채. 범인의 얼굴을 봤나? 얼굴은 몰라. 하지만 두 명이었어. 한 명은 여, 여, 여자. 여자? 여자라고? 이건 아주아자 중요한 직원이군. 헉. 공범 중에 여자가 있어? 어? 설마 본인이 여, 여자, 여사친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일까? 이봐. 무슨 구경 났어? 여기부터는 경찰이 할 일이야. 어. 똑같이 벗는 거 봐. 이 녀석이 방금 한 증언은 특별 서비스다. 자. 이제 나가주실까? 아이씨. 또 이렇게 되다니. 왠지 열 받는 사람이네요. 가요. 미추르기 검사님. 어이쿠. 거기서 당신들은 중요한 증인이야.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지. 그쪽을 위한 증언은 하기 싫거든요. 맞아. 당신이야말로 얼른 저리 가버려. 나 참 완전히 악역 취급이군. 괜한 걱정 마. 증언만 들을 거니까. 난폭한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자. 아가씨들. 잠시 협력해 주시죠. 아이고 아가씨라니. 아이고. 나이나 이 아가씨란 소리 듣네. 당신 뭘 좀 아는데 그래. 낭자월. 세월은 찰나만 못하다. 여성은 늘 공주님입니다. 오. 느끼해라. 그렇게 구슬려봤자 나한텐 루기 오빠밖에 없어. 얼른 안내하긴 하렴. 이야긴 해줄 테니까. 아 그니까. 지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지금. 빨리 구급차를 부르든가 해야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게 아닌데. 자 그럼 검사 양반은 얼른 나가주실까. 미추르기 검사님. 미추르기 검사님. 계속. 와. 야 이거. 좀 신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여자가 있다. 여자? 여자가 있다라. 오케이. 자. 오늘은 궁금하지만. 뒤에 내용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다음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심지어 휴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B1 뱃게도기. 감사합니다.